엘더 스크롤 파이버 스카이림 스페셜 에디션 이어서 가야죠 이번에 새로운 모드를 깔았습니다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메인 퀘스트도 많이 진행을 했고 이렇게 이제 마법 대학의 로봇도 받았잖아요 이번 DLC를 할까 해서 DLC에 관련된 퀘스트 모드랑 퀘스트 모드에 나오는 NPC가 입는 장비 장비 계통 있죠 키틴 키틴 계통의 텍스처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왜 이렇게 형 없고이지? 4K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어디 한번 같이 보러 가도록 하죠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가볍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번에 하는 데는 스카이림이라는 맵이 아니라 솔츠하임이라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DAC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곳에 가서 저번 시간에 저를 공격했던 잠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으셨겠지만 광신도란 녀석들이 나왔었습니다 가면을 쓴 녀석들인데 여러분들이 외모를 보기도 전에 선팡을 쳐서 죽여버렸기 때문에 다 잊으셨겠지만 그런 녀석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편지를 이렇게 갖고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어떤 거였을까요? 뭐였죠? 내가 바닥에 버리고 왔나 보다 아 이거네 이거네 신비로운 족지 아니죠? 이거 아니고요 얘기 보시면은 추종자들이 저를 공격해 왔기 때문에 추종자들이 온 곳에 쳐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무모하지 않나요? 저는 여태까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되게 무모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 흉자들이 왔다고 이걸 쳐들어간다는 게 참 이상해 어찌 됐건 빨리 쳐들어 가도록 하죠 이번 퀘스트 모드는 DLC에서 나오는 동료 프레야 아니라 텔드린 세로라는 저도 많이 안 써본 약간 이제 좀 마이너한 동료죠 그 녀석의 관련된 퀘스트 모드가 추가를 했습니다 제가 많이는 테스트 안 해봤고 한글화까지 딱 된게 됐나 적용이 됐나만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 될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솔타임 그게 어디예요 북동쪽으로 가면 나오는 섬이지 레이븐록이라는 작은 다크헬프 마을과 몇 안되는 노드들이 사는 스칼 마을이 있네 작은 섬이고 다크헬프와 노드들이 사는 제가 노드죠 스카이림의 주민들 그들이 사는 작은 섬이며 가면 쓴 자들이 여기 배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뒤지기 싫으면은 나를 보내주도록 해 옆에 망치찌 소리가 너무 끔찍했어 스카이림에서는 냉기 좀 추운 동네다 보니까 냉기저항이 높은 적들이 많아서 냉기 마음을 못 썼는데 여기는 반대로 좀 덥기 때문에 화염저항이 좀 높습니다 냉기 마음을 드디어 쓸 수 있게 됐겠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카이림 하니깐 너무 좋다 요즘 디지몬 게임에 푹 빠져서 디지몬 테이머로 살고 있는데 역시 근본이죠 스카이림 안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혼나기 때문에 잘 섞어서 해야 됩니다 다 이렇게 모드를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방인 미락을 찾고 있는데 레도랑 가문의 영토라네 여기는 모로윈드야 그러니까 여기 법에 따라야 된다 왜 방문자들을 이렇게 의심하는 거야 어 자신들이 이제 평의원이고 여기 있는 자들을 지켜야 되니까 민감하게 대한다고 하네요 미락이 누군지 알고 있나 이름은 들어봤는데 어디인지 몰라 선돌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서 조사해봐 라고 하죠 우선 그럼 캐스트 모드를 먼저 봐야겠죠 정확히 이게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하는데 이걸 하기 전에 이번 캐스트 모드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텔드린 세로를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살짝만 저 방금 켰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방금 밥 먹고 쳤기 때문에 혀도 많이 꼬이고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4K 된 건가 근데 개인적으로 접시랑 비교를 하면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지 않나요 아직 안 보여드렸지만 이건 되게 진짜 엄청나게 잘 돼 있잖아요 줄부터 해서 이 녀석이 텔드린 세로죠 근데 이게 이제 장비가 4K로 된 장비인데 잘 모르겠는데 이게 된 걸 거예요 적용이 주름 같은 거 보면 조금 더 이제 뭔가 울퉁불퉁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아 원래는 약간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던가드를 하려 그랬습니다 세리나 쪽 모드를 하려 그랬는데 지금 리마스터 현재 버전 기준으로 그리고 현재 나온 모드들 기준으로 호환되는 모드가 별로 없더라고요 세리나 대사 뭐 추가 이런 모드는 다 호환이 되는데 호환되는 모드가 별로 없어서 차오를 기약하도록 하고 먼저 텔드린 세로의 날로 정했습니다 돈 많이 쓰면 너의 동료가 되어주겠어 들었지? 너는 좋은 친구야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분명히 분명히 그 돈을 원해 각자 가열 것이여 뭐지? 내 권리와 너의 권리와 흥미로워? 하하 내가 웃겨, 친구 다시 만날 때 나 이렇게 무게가 아슬아슬했나요? 너한테 지팡이 줘야겠다 세로야 고용하겠어 이렇게 대사가 좀 많네요 사실 저는 텔드린 세로를 그렇게 많이 안 써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음 이거 주면 쓰니? 이게 무게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엄청 가벼우니까 더 세지 않을까 데미지 똑같고 안 쓰네? 가격 때문인가? 그럼 의류 너는 제 생각에는 견갑을 끼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저 키틴는 구분이 안 가네요 뭘 끼고 있는 건지 한 번 줘보죠 그쵸? 견갑인 것 같죠? 그리고 강철갑을 주면은 의류에서 빼봐 어 그쵸 견갑을 끼고 있는 거죠 그럼 투구가 좀 필요하겠네? 제가 알기로 얘가 마법도 쓸 겁니다 아 네 얼굴을 그렇게 길게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거 주도록 하겠네 아 오늘의 주인공인데 얼굴을 가리면 안 되지 아 정신 못 차렸어 내가 또 미안하다 흠 흠 흠 갈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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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솔차임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이게 적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8레벨 때 퀘스트를 주는 걸로 알거든요 이쪽으로 오는 퀘스트를 뭐 미리 올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지만 저는 34레벨 흠 여기서도 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쪽 광산 던전으로 가면은 에본이 저기 나오기 때문에 걔도 파밍을 하고 싶기도 하고요 아저씨 고깽이를 구해 달라고 하죠 관심 없고 좋은 거 없나 진짜 오랜만에 스카이림 하는 거니까 좀 구경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 여기 이제 아 노드라고 되어 있구나 예전 번역에선 노르딕이라고 나왔거든요 노드의 단검 노드의 전쟁망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크제도 오크라고 나오네요 대검 가져가시고요 이거는 좀 쓰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너무 좋아 가져가시고요 음 의류 아 돈 진짜 많다 화술 40이야 제가 그리고 또 모드를 깔았던 것 같은데 제가 모드를 스카이림 2와 올라가고 좀 많이 지났죠 저 모드를 계속 깔고 지우고 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아 뭐 일단 뭐 얘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내 기억에 안 남을 정도라는 거는 별로 이제 중요한 모드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볼까? 너의 성능을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네가 갖고 있는 강철 옷 좀 줘봐 팔게 너를 대하는 내 모습이 좁지 않은 것 같은데 내 것 좀 가져가 주세요 나 뭐 했다고 이렇게 무게가 부족하지 무게 많이 차 있네요 생각보다 물약인가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아마 제가 얻게 되는 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쪽 광산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예쁘네요 전 이런 걸 좀 좋아합니다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거를 찍어서 그래 이거를 찍어서 그걸로 합시다 온 썸네일로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모드를 하면서 가능하면 오늘 모드를 깨서 이번화에서 모드를 깨고 다음화에선 새로운 모드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흥미를 유발해 갖고 싶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플레이 하겠습니다 저도 좀 궁금하네요 어떤 내용일지 저는 사실 이 텔드린세로의 과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모드도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과거가 아닐지 흥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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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할아버지 엘프랑 결혼했어? 대박이다 됐다 됐다 이제 잠깐 돌렸습니다 하면은 호낑이도 있네? 호낑이 하나만 주라 흥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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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할아버지 왜 바빠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 생방송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 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잠깐만요 레이븐록의 비밀이 있으니 비밀에 대한 얘기를 알려주죠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시오 동방제국 회사가 숨겼던 비밀이지 채팅창 좀 죽여야겠다 오랜만에 생각만 숨겼더니 정신 못차리죠? 과거는 관심없고 전 가겠습니다 여기 곡괭에도 다 따로 있네 이 광산을 할아버지 혼자 파는거야? 일생을 녹였나보다 진짜 아 맞다 나 염력 어? 잠깐만 잠깐만 새로야 새로야? 어? 화염망토 뒀어? 야 화염망토를 쓴다고? 레전드네 어이구 언제 아 시체는 못뜨는구나 좋아 좋아 하나 따라와 아 이거 들고 다니는건 너무 혐이다 광석을 들고 다니자 갖고 다니고 필요할때 던져야겠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어 이거 무거워서 안되나? 하하하하 너무 너무 심하잖아 방금꺼는 너무 대충 던진거 같잖아 그럼 어떡해 고깽이 사람이 엄청 죽었네 여기가 이래서 말렸구나 이게 뭐야 아 쇼컷인가 보구나 이리 가죠 어 왜이렇게 볼때마다 그래픽이 좋은거 같지? 나는 눈에 문제가 있나봐 항상 볼때마다 새로운 게임하는거 같고 이거 보호막이랑 같이 쓰면 좋을거 같은데 확실한 보호막이랑 이렇게 해서 보호막을 치면서 던지고 어때 괜찮은거 같지 않나요? 뭔가 소비량도 솔직히 던지는게 가성비가 좋기때매 어 방금 안날아간거 혐의였어 좀 작은걸 던져야되는구나 오 오 느낌이 좋아 이건데? 어딨느냐 오? 세로야 너 볼일이 없다야 내가 너무 세서 야 이거 좋은데? 공방일체잖아 마법도 맞고 물리방어력도 올라가고 이거 뭐야? 왜 죽어있어? 장검으로는 이슈 못 푸시는거야? 어디 좀 볼까요? 1번 3번 2번 4번 5번 하아 5번에 나올까? 피부를 해서 뭐해 너 이거 깔 수 있니? 어? 전문이 돼? 야 대박이네 전문이 돼? 전문은 귀찮아서 안하거든요? 참 대단한 녀석이잖아 잘했어 저 열쇠 받아온거 아니에요? 잠깐만 저 저 열쇠 받아온거 아닌가요? 어? 야 오랜만에 콘솔 좀 쓸까? 아주 오랜만에 얼마만이야? 아저씨 그의 희한? 내 큰 아버지 그레이시안 카이렐리우스 그의 모든 삶을 살펴보려 왕산의 생애를 바쳤어 끔찍한 사고 낙석으로 사망했다고 하지만 우리 생각은 다르네 우리 부부는 집에 청소하다가 낡은 상자에 봉인되어 있는 증조부의 유물을 발견했지 동두왕제국 회사에 보내려고 하던 편지와 열쇠 하나였어 편지에 뭐를 쓰여 있었어 도발꾼들에 대해 에헤 아 왜 이렇게 한국을 못 읽지? 도굴꾼에 대해서 쓰여 있었네 굉장한 가치가 있는게 있었던거 같애 폐수된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신을 회집고 다니기엔 너무 늙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하며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갔다와 주시오 알겠습니다 착한 내가 가야죠 어 잠깐만 에이 억지로 죽일라 그런다 좋아요 와아 진짜 오랜만에 왜 이렇게 하는 기분이 들지 그렇게 오랜만은 아닌거 같은데 전부 던질거 없니? 어우 없어 없어 타임 타임 에이 에이 뭔가 아닌거 같애 세로야 너의 힘을 보여줄 때다 세로 잘 싸우니? 잘 싸운다 오 잘 싸운다 재앙이면 꽤 센 편인데 그냥 발라버리네요 어? 회복도 하네 모두의 효과를 받아서 좀 세다거나 그런건 아닌가 시체도 못들어? 이거 좀 위험한데 아 저기서 쏘고 있구나 아 방어 마법은 빼죠 정신없네요 정신없네요 이게 있어야 겠다 어떻게 할만해? 너는 붙었을 때 좀 세구나 망토도 있고 회복도 있고 하이엄마살은 좀 아니지 친구야 내가 가서 처리해줄테니까 여기 이게 싹 기다리고 있어 제가 원래 어느정도 쎘었죠? 꽤 세지 않았나요? 던질게 없으면 한없이 약한 나기 때문에 아까 주워온 철광석을 써야될거 같네요 아 저렇게 다 있었구나 횃불 쓸까? 횃불하면 잘 보일거 아냐 꺼져있네? 겁나 살짝 날라가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어디 어디있냐 어디 떨어뜨렸냐 죽어 이씨 어때 죽어 이씨 아유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 타임 죽어 이씨 너무 맥없이 쓰러지네 없다 칼을 던지면 더 세지 않을까 횃불을 아 이거 들고 다니는거 너무 향긴데 이렇게 들어야겠다 이렇게 이를 꾹 누르면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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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다가 이를 한번 더 넣어서 놓고 발사하는 형식으로 저 저기 어떻게 된거지? 비켜 발사 아 어디다 던졌니 이거라도 어디서 아이씨 아이씨 앟 야명증이 심해서 죄송합니다 보이지가 않네요 봐라 노드한테 빙결머블 써 양심이 양심이가 있어야지 하나 물약을 먹는것보다 던지는게 더 효율적으로 변했다 야 진정한 알케미스트의 세계로 와버렸어 야 이거 좀 치워줄래? 이거랑 혼연일체냐? 아 씨 곡괭이의 힘을 보여줘봐 현란하게 넣어줘 앗 이건 안 버려진다고 얘들아 얘들아 세로야 세로야 이거 믿는다 이거 좀 빛나는거를 버려야겠다 세로야 설마 누웠니? 아니지? 에이 왜 이렇게 밥값을 못해 어어우 세상에나 어디까지 들을 수 있나 좀 궁금한데?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냐 쟤네들은 쟤가 소생마법도 쓰거든요 그거 있죠 일어나 재앙 보여줘 누가 진정한 재앙인지 넌 맨손이구나 잠깐만 잠깐만 얘야 맨손이면 어떡하니 재앙이 잠깐 버티고 있어 아 왜 이런 항아리를 못든 나한테 대검을 선물해줘야겠구나 이씨 이씨 힘이다 딱 대 대검만 좀 보여주겠 어디 갔냐 내꺼 아아 아 아 가 이씨 가 뀨 뀨 뀨 뀨 으이씨 야 어딨냐 들이대 으이씨 아프지요 너마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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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어 아아 야 헛거 아니지 때려줘 그렇지 야 한번만 쓰면은 다 사라져버리네 근데 시꺼메요 무기가 드워프제가 필요하다 왜 자는척하냐 기분나쁘게 호호호 넌 죽은거구나 황동 황동 뭘 던져야지 좀 좋으려나 빛나는거 없나 고급 던질까 이게 이게 조금 눈에 띄지 않나요 뭐 이것도 땅바닥에 꺼져버리면은 별수없게 너무너무 현란하게 날라가 이건 아니야 쩝한 녀석 아 아 이게 땡겨줘야지 이 의미가 있구나 그렇지 얘들아 얘들아 나와봐 야 비싼 색깔 소환하지마 헷갈려 아 이거 결합이 많은 녀석이었구만 만화같은데서 보면 염력자들은 막 주변에 있는거 다 끌어져가지고 괴물처럼 싸우던데 걔네 이런걸 다 조절하는 녀석들이었어 무식하게 다 때려부수는 녀석들이 아니라 전략가였던거지 그렇지 아이 왜 에헤이 자식 1대1이다 아유아유아유 마락없다 저기요 저기 저기요 넌 빚었어요 넌 빚었어요 잡아라 아 이렇게 구전할만한 적이 아니었던거 같은데 이제 힘드니까 너 데려가야겠다 그리고 내 소울잼 내놔 집어 그렇지 바닥에 동전을 막 흩뿌려놓고 던질 수 있나 느낌이 좋지 않다 느낌이 좋지 않다 너 시체였니? 미안하다 야 그거는 안 벗겨지네 상급에 음 좋아좋아 야 좋다 쟤네는 어떻게 되는거지 못 움직인다는걸 어떻게 어떻게 오이 해결 고 아이 아야 왜 안돼 이씨 야아아아 야 어허 진짜 열 벗어서 안되겠네 이거 숨쉬는게 낫구나 가자 여기 염동력 그만두고싶다 얘들아 해결 야야야야야 군주다 군주님이다 야 잠깐만 찐이다 찐 얘들아 나 너 소환호흡 있으니까 잘해야된다 오 진짜 이거 얘네는 좀 위험한데 얘네는 장난치면서 가면 안되는데 얘네는 진짜 물건들인데 다시 끌어올까 이 활이 예쁘니까 이거 써야지 아래에 있는 놈을 맞춰야될거 같은데 어디갔죠? 아 구분이 안가지 얘네가 됐다 오라그래 오라그래 재앙아 제때 싸워야된다 야 글로 가면 안되는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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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싸우고 있는거 같애 아 그니까 거긴 안돼 거긴 활 맞아서 안돼 자 나의 이 존을 만들자 전투존을 잘 보이는 이 녀석들로 녀석을 혼내주겠어 오 야 근데 꽤 잘 싸우네 와 잘 싸운다 오 세로 이렇게 쎄? 죽군 반피나 뺐네 어? 뭐야 왜이렇게 약해 애보리 장검 다 던질 생각이었는데 아 잘 싸운다 되게 잘 싸운다 와 저렇게 강한 텔드 ecosystem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Battle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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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ilst 굴만있냐? 자 regulate 뭐하니? 그렇지! 너 문도 여는구나? 발사! 너희들끼리... 너희들끼리 해서 썰어먹 죽이면 안 된다? 아니 물 깔아서 함부로 뭘 버릴 수가 없는데? 괜찮니? 올라가서 위에 있는 놈 상대할테니까 알아서 발물이 하고 있어? 와 소화물업도 쓰고 진짜 좋다지 새 예상을 깨고 당연히 쓰레기일거라 생각했는데 내 예상을 깨고 상당히 하는 녀석이죠? 버리둔게 하나도 없네? 나도 나도 이거 써야겠다 포효 얼음형태 있네 야! 들이대 에잇! 그럼 재앙이구나? 재앙이... 위지게 말할 준비됐나? 그릇으로 맞아갔니? 아아 그릇! 하앗! 일어나! 샷! 너 왜 이렇게 튼튼한거 같지? 조금보다 더 튼튼한거 같은데 내 착각인가? 그렇지 굉장히 너 방금 하... 못본걸로 한다 너 어떠... 어떻게 했어? 죽여... 아... 죽인거야? 어떻게 죽였어? 무덥한 놈이? 아주 제법이야? 내상을 깨고 많은 일들을 했구만 모드 까는거 테스트하느라고 게임을 한동안 안했더니 염동력 마흡사라는걸 잊고 있었는데 잘 깨워졌습니다 나잇 잠들어있던 의식을 잘 깨워졌어요 근데 시체를 어따 두고 왔니? 저거니? 어떻게 지압했어? 딱 봐도 너보다 센데? 거기다 활을 안쓰니까 너무 좋다 아니요 염동력 마술사입니다 염동력 마술사에요 아 형 너무 꼬이네요 염동력 마술사입니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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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으로 하자 비교차끼 해놓고 이걸로 썼네 아 저게 안 날아가? 나 이해가 안되네 진짜 어 됐다 아 참 이거 저거 아아 뭔가 좀 빛나는게 없을까요? 던질만한거? 던질만한게 필요하거든요 너무 다 사라집니다 한번 던지면 막 이상한데 날라가고 와우 던질만한거 있니? 아휴 적당히 크고 빈다는거 너무 길거나 크면은 막히니까 적당한게 필요한데 일단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할아버지네 블러드스칼 일기를 읽어보시오 내가 남의 일기를 읽어야되는거야 아 아아 나는 이곳에 들어왔고 블러드스칼 블레이드를 꺼내는 것이 나은 판단이라고 결심했다 이곳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이 칼을 쓰면 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죠 대충 그런 내용인걸로 지구력 부족함 우리 얘들 어딨어요? 저긴네 내려오긴 하는구나 블러드 Khid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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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唱 chordsodzi다. 어? 어? 어 저기 해골은 누가 매달아왔나? 야 왜 거기있어 그렇지 지구력 겁나 늦게 차네 안녕하세요 좋아 컴온 빨리 오세요 무기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밖에 안 나온 에본이 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은 이 텔드린 세로의 캐스트 모드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에피타이저에 해당하는 거죠 드래곤본의 네 아이고 근데 저거 이길 수 있을까? 물 깔아서 나 못 때릴 것 같은데 횃불 주세요 이거 필요 없잖아 어떡하지 이게 낫지 그러면 준비를 좀 해야겠다 아 근데 얘가 자꾸 물걸로 도망다면 제가 염동력을 쓸 수가 없는데 일단 내놔봐 아 아 아 세로야 뭐하니 세로야 오야 쟤 왔잖아 잠깐만 잠깐만 다 버려 빛나는거 다 버려 쟨 뒤졌어 야 열고 나와 알아서 오오야 어어어 특혐 아야 어디갔어 여기 못드니 아 진짜 이씨 겁나게 나 오오 잠깐만 기다려 아 헛 도움 아 wander 아.. 시컬을 소환하는구나 내가 가..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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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거 맵네 오늘 좀 지나갑니다 어어어 깨졌어 깨졌어 야 잠깐만 딱 기다려 딱 기다려 뒤졌다 아 이거 왜 안 날라가냐 어딨어 어딨어 너부터 죽어 너부터 상의 탐구자 어디갔어 아 이거 진짜 아 왜 날라가 그게 안 됐어 나 마우스에서 어 넌 넌 죽었다 진짜 야 아 쟨 도망가면서 안되는데 일로와서 하.. 큰거 좀 버려야겠다 복갱이 오크제 활 아 이게 있는데 안쓰고 이걸 던지고 있다니 나도 참 골 때린다 진짜 롤빵 샤가파이 그리고 레벨업 하아 생명력 못참아 좀 뒤졌다 진짜 너부터 간다 아프지 데미지가 상당하거든요 아 안돼 꺼내와 이게 무거우면은 한번에 안 날아가네 소울잼이 좀 많이 다렵네 딱대 딱대 어디있어 어디있어 너 지금 여기 이렇게 남아있는거 보이지 어디있어 뒤니? 어! 내 사과파이 죽었다 내가 가까이 가기만 하면은 엄청난 혈전인데 하아 뭘 해야지 좀 도움이 될라나 너무 오랜만에 켜가지고 다 까먹었는데 경계방어막 한번 해볼까? 방어막 쪽으로 방어막 주문에 매지카소모가 50% 감소하고 받는 피해가 30% 감소합니다 이거 좋아보이지 않나요? 찍으면 안되는데 지금 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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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어 나 물에 빠졌어요 어어 나 물에 빠졌어요 어어? 죽은 반칙이지 아 진짜 양심 없네 진짜 손 내줘 누가 더 강력한지 보여줘 칸니브 야 들어와 들어와 나 맞춰 칸니브 때리지마 맞춰봐 그렇지 지팡이도 없는게 지팡이도 없는게 어디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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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아이씨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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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춰 인간 방벽이다 너를 몰아넣은 다음에 오지마 일로 오면 어떡하냐 좋아좋아 아직 킥만 해 졌니? 쟤한테 지냐 딱 와 딱 와 내 소울잼 존으로 가 더 뒤로 가 더 뒤로 가 더 뒤로 가 더 뒤로 가 뒤졌어 진짜 아 그걸 또 고세 아 내 소울잼 잠깐 잠깐 타임 이거 안 통할게 그치 그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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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또 졌냐? 왜 그렇게 못 싸워 아 얘 쟤한테 쓰면 내가 이거 던질 기회가 없을거 같은데 쟤 엄청 좋았는데 드래곤 잡을때는 드래곤 커서 그랬구나 도망가는 애는 못 잡네 아 왜 뭐해 뭐해 어어어어 잠깐만 타임 어어어 이것도 막아져? 막아지나? 어 막아지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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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맞춰가지고 이거 쓰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어막에 마나 흡수있으면 되게 좋긴하겠다 그렇지 그렇지 잡았지 너 그렇지 아 화 염동력 오오오오옷 왜 자꾸 날아가지? 나는 안 뗐는데 마우스에서 걷다가 다리가 꼬이면 그냥 날아가는건가? 진짜 빠르다 이소 나 뛰는 수준인데? 아이씨 그만 때려 아아 저 새끼 진짜 개 얄밉네 이겼다 이거 전기대석 있으니까 쟤는 이걸로 해야지 내놔 지구려 내놔 지구려 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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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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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봐 쏴봐 이게 염동력 이름 염동력이 아니잖아 어 고장난거 같으니까 진심으로 상대해주겠네 어디갔죠? 어? 잠깐만 이거봐 내려갔어? 마을 못쓰는구만 지금 씻고 죽이면 뭔가 변할지도 모르니 어위 왜왜왜왜 왜 왜 사라져 뭐야 운천 짓게 다 있구나 진짜 아놔 봐 어디갔어요 잠깐 잠깐 기다려봐 기다려봐 안 가 가까이 안 갈게 진정해 진정해 알았어? 진정해 자 어디간거야 또 어? 죽었나 보다 시간되서 여기 있다고요? 아 저기있네? 언제 돌아갔냐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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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자 진정하자 같은 마법선데 왜 카이팅을 하는거야 진정하자 진정하자 움직이지 말자 야 왜 저러지? 야야야야 이거 잘 잡고있질 못하는데 얘가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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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 important 왜왤이게 못 잡고있어 마나때문인가? 마우스는 안풀렸어 오 나 마우스 뗐는데 왜 오? 어 게이밍 마우스 이거 게이밍 마우스라서 게이밍 각을 줬나보다 나한테 가야겠다 긁어봐 마구잡이로 오! 잠깐만! 아 흑단비부라면 아 흑단비부도 매한가지다 아 왜게 마우스 왜이러지? 아 마우스 잘 쓰지도 않는데 왜이러냐 아! 아 아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지금 기억을 잃었습니다 왜이렇게 할까요 게임을 개못하네 자 한시간 줄테니까 옆에 와 오늘 텔드린 새로의 날인데 생방송 제목에 써있잖아요 근데 저 녀석이 단호히 거부하네 주인공이 되는걸 야! 아니 안와? 가자 미리 오렴 오늘 너의 날이야 어? 생긴의 장미를 쓸 그게 아니야 오늘 너의 날이라고 아 아 참나 이거 이거 얘네 마우스면 다 날라간단 말이죠 세 개만 남겨두자 그렇지 아프지 아프지 아 물속에 들어가서 데미지를 줄인다고? 미친 미친 지능 기다려봐 기다려봐 쎄로 괜찮 내가 먼저야 아 펴이씨 물속에 있으면 못 맞추지 아 맞출 수 있네? 잠깐만 잠깐만 진정해 진정해 얘들아 숨어 숨어 해줘 해줘 이거 먼저 맞고 아이 빨리 흡수해 에몽원 저 너무 거슬려있으면 세로야 세로야 그렇지 세로 붙였지 아 잠깐만 잠깐만 진정해 진짜 세다 너 대단한 아이야 꺼내줘 고레노 턴이다 고레노 턴이다 알았나? 잘 왔어 잘 왔어 니 발로 올 것 같애서 느낌 좋았어 아 이 물투사체가 이동하는 속도가 보다 얘보다 느려 던질 수가 없어 젖냐? 야 껴 야 너가 있으니까 좋다 이게 빛나가지고 잘 보이네 너무 두 내가 생각해도 너무 느리다 내가 야야야야야 왜 내려놔 나아 손에 힘 빠졌어? 들어 잡아서 들고 번개보다 빠른 무빈이 불가능하다 아직 레벨업 찬스가 남아있으니까 아휴 아휴 밟지마 아 왜 얘를 나한테 남겨두고가 왜냐면 줘 너는 잡아둘 idea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겁은 책이네요. 에보니 건틀렛도 나오네? 아, 잘 나온다. 레벨이 좀 높아서 그런지 아이템이 잘 나옵니다. 아, 나 여기서는 책 던져야 되나? 이거 여기선 던지면은 못 죽을 것 같은데. 자자자. 누가 버터킹 목소리로 말해. 근데 새로는 못 들어왔지? 어, 여긴 내가 주인공이네? 어휴! 생각했는데? 더러운 탐 조자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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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봐. 어휴. 어휴. 이 새끼야. 백날 써봐라. 그냥. 찢어버릴 거니까. 나갑니다. 아, 왜 저걸 놓치는 거야. 자꾸? 나 지금 이해가 안 되네. 왜 놓치는 거야? 들고 가, 손으로. 초능력 같은 걸로 짚고 다니냐고. 내가 들어서 던지는 게 더 세겠다. 이씨. 염통력 기부업. 아휴. 오늘부터 냉법이다. 아, 죽어! 내가 뛰기만 해 그냥. 야, 어딨어? 나와. 죽은 거야? 티 안 나게 죽어. 자, 다음 고객님. 기어 나오세요. 어, 잠복 귀신. 하하하. 이름 좀 봐. 손으로 보시고요. 영원히 잠복하고 계시고요. 싹 매그누스다. 아, 이거 누르고 있는 거지. 그 분이 어떠십니까, 고객님. 세력이 달고 있는 게 전혀 안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어? 어, 뭐. 독한 놈. 혹시 냉기 4성 있니? 왜 이렇게 튼튼하니? 아닌데? 아, 보호막 찍어야지. 와, 강하다. 불부턴 피해가 세긴 하다. 아휴. 참나, 이거.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 돌려주세요. 문 열어! 아, 여기가 아니구나. 이거요. 검은 보석. 어, 충전된 것도 나온다. 아, 나 저 매그노스 지팡이 버려야겠어. 고장 났나봐요. 버그로 두 개 더 들어와 졌거든요? 원래 하나밖에 안 되는데? 좋아했는데 불량품이 두 개 들어왔어.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네 봐. 와바지꾸. 자아. 진짜 긴 여행이었다. 키자마자. 나 언제 켰죠 방송? 잠깐만요. 아휴. 한 것도 없는데 지쳤어. 겁나 많이 죽고. 그래도 텔드빈세로가 저보다 세다는 거 알 수 있었죠 이번에? 솔직히 쟤랑 텔드빈세로랑 나랑 싸우면 제가 질 겁니다. 방금 제가 그 혐오스러운 전투를 보면은 100% 내가 집니다. 나보다 강자로 인정하고 동료로 이성에게 공격이나 거래를 하면은 추가가 있습니다. 여성 혐오자네? 기술이 더 잘 증가합니다. 동료. 공격포의 화괴마법이 동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됩니다. 아이고. 나보다 강한세. 나 근데 이번 캐스트 모드의 약간 그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저 녀석이 동료가 돼서 캐스트 모드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캐스트 모드만 진행되는 건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일단 세로를 따라와봐 세로야. 가자. 아이고 어두워. 아이고 물량 부정 가져가야죠? 아휴. 진짜. 아휴. 에보니검은 세로 줄게. 우리 세로도 이렇게 도와줬는데 저기 라크리조도 잡았는데 가져가는 게 있어야죠. 세로 주겠습니다. 와 큰일났다 얘네 쎄다. 이거 모드야 근데? 아니지 덤머지? 아 덤머라서 어어어 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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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네 아파 와 씨 야 잡았어? 잘했어 야하 제가 파괴 소화물이 100이군요 파괴도 100이고 변화를 좀 열심히 올려야겠네요 아 염동력을 좀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쓸 일이 별로 없다고 이래 요 봐라 얘들아 야 너도 염구야? 아니 냉기 같아 야 겁나 빨라 겁나 빨라 겁나 빨라 겁나 빠르고 이게 두목의 힘이다 두목님이 오셨는데 어디서 궁수가 근접을 떠 오 어디갔어 뭐야 투명아야? 아닌데? 아 투명아가 아닌데 변화망업이었는데? 어 야 어디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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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진.. 진정해 어어씨 미친놈들만 있네 이거 이렇게 해놓고 써야겠다 야 너 팬티 보인다 마비를 2번에 넣고 염동력 어딨어 염동력이 2번에 들어가 자 3번이 치우죠 4번이 비시고 5번이 보호막 거를타선이 없는데? 6번이 되살리기 7번 하자 자 자 오크의 화를 아아아아 야아 어 미친놈들인가 봐 진짜 말이야 잠깐만 잠깐만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왜 불이 나와 야 잠깐만 어? 왜 불덩이가 되있지? 이걸로 한거 아니었나? 진정해 진정해 화살.. 화살도 던질 수 있나? 이거 던질 수 있나? 던질 수 있나? 데미지가 안들어간거 같은데? 어 이곳들 진짜 키틴 투구 이게 이제 4K로 업그레이드가 된 키틴 투구죠 키틴 부츠도 있네요 가져갈까? 맥주잔이다 맥주잔이 굉장히 판정이 좋기 때문에 야! 어디있어? 딱 나와 어디있어 어 죽었네? 왜 죽었지? 공격하면 벌로 빨개 벗고 싸워라 어이고 역배다 역배 고! 어 여기 여기 떨어졌네 아 레전드 많이 갱신하네 야 극혐이네 내가 내 자신이 극혐이네 야 빨리 해치 어디갔어요? 자꾸 시체가 사라진다 어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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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가니 일어나라 주먹으로 다 때려 죽여라 어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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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야 마법이다 다음은 너야 요! 너니? 세로야? 지금 안 보였어 키틴 벌 키틴 주워갈까 어아 극대 들어 있네 폴란드로 말이에요 얘 진짜 잘 해놓고 산다 저 대사는 솔차임에 있는 언제들은 다 하더라구요 이상하게 참 흥이 버려 쓰지도 않을거 이거 나도 잘 싸온다 대기야 하.. 의외야 이제 캐스트 모드 해야죠 자 세로야 각자의 길을 가야할 시간이요 나는 그 에보니검 잘 써 그럼 여기는 대장장이 어디 갔거든요 이 시간이면은 잠깐만 어? 시간이 왜 이래? 모르게 이거 어떻게 된거야 새벽 1시라고? 이 발기가? 하.. 아닌데? 뭔가 잘못된거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어? 흠 흠 흠 예거나 사가세요 네 그가 필요한 것들은 뭐지? 흠 흠 흠 흠 내거 칼도 가져가라 쓰이 귀찮다 중갑 가져가고 흠 흠 흠 아 좀 봐야겠는데 어떻게 변했나 특수처가 흠 난 느낌이 안 오는데 흠 이게 4K가 뭔 차인지 모르겠는데 어 근데 가만히 보면은 조금 더 괜찮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솔직히 저 리마스터꺼를 못 보긴 했는데 흠 이게 4K의 그겁니다 모드로 올라간 좋아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얘기를 그렇게 들어보니까 흠 여기 힘들지 한것도 없는데 이거 변화머법을 갖고 좀 염동력 쓰면서 다녀야겠다 올릴김에 스페셜 에디션이 리마스터입니다 아무리 베데스다여도 리마스터를 따로 만들지 않을거에요 스페셜 에디션을 보통 이제 리마스터라고 불러요 일단은 뼈를 팔고 이제 캐스터보드를 깨야겠네요 진짜로 진으로 와 오래 들고 있을 수 있네 부츠가 원래 못 끼고 있었죠? 아 뱀파이어 끼고 있었구나 키틴을 바꾸지 뭐 모처럼이니까 이 잡상인이 누구에요? 기억이 하나도 안나네 신은 뭐 그거겠지 신은 너는 마상인 아니야? 어? 너 잡상인이냐? 잡상인인가보다 아 돈이 없다 뭔 자신감이야 얘는? 돈도 안들고 장사한 사람이 어딨어? 잔돈도 없이 누가 잡상인이냐는지 기억이 안나네 아 다 가자 그리고 뼈를 처분하고 싶은데 기억을 잃었습니다 캐스트 깨고 캐스트 모드를 하러 가죠 물약이라도 있으면 바꿀텐데 물약도 없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디갔어요?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여기 안 살지? 여기ívelılan사 여ㅣAY 집이 따로 있지? 진짜 부자하나 할아버지구나 저기 살지도 않는데? 저 큰 강산 다 제가 갖고있구 집도 따로 있고 와 대단한 할아버지네 이 작은 마을에서 이 마을보다 큰 강산을 갖고 있는 거 아냐? 여기 맞죠? 아 여기구나 여기 하아 너 잊지? 너 돌아가자 내가 볼게 헉! 아, 알았다 그레시슘의 죽은 바깥을 잃지 않았다 그는 그냥... 지금 그의 책을 가지고 있는지 북엠파이어의 부산에 대해 행운이 함께 하기를 여기, 너무 많다 하지만, 그 좋은 날은 그 날이 나의 일을 하고 있긴 한데 할아버지, 뼈 좀 쳐보내주면 안 되나? 편은 처분합시다 편은 거슬리니까 갖고있으면은 여기가 술집이죠 여기가 이거 대장깐이고 여기가 그 물약상점 여기가 거래소인데 돈있어? 어 돈이 있네? 참 이상한 동네야 뭐 이런걸 갖고있냐 너는 참 꼴대되는 놈이네 살게 없잖아 저 이거 무거운거 처분하구요 어 무게순으로 정렬하고싶은데 이게 그 모드가 안깔려있어서 정렬이 안되네 다 팔겠습니다 무게 좀 거슬리니까 이 식으로 다 팔고 합참는 치유는 갖고있을까? 이렇게 팔고 됐어 무게좀 괜찮나? 아 무게 아 재수없게 144가 뭐야 매그누스를 좀 처리를 해야되나 왜 갖고있냐 왜 갖고있냐 됐다 142 하핳 44 싫어하기 땜에 자 캐스트 모드를 깨러가죠 동료를 헤어진 상태에서 하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볼까요? 바다호랑이가 당신을 원한다 바다호랑이에 가입하기 이렇게 보니까 그 서브로 나와있네 이쪽이네 엄청 머네 블러드스칼에서 가죠 저희가 더 아깝네 동료 없이 가는게 맞겠지? 그냥 그냥 가보면 알겠지 뭐 어? 어? 아 이렇게 시작되는거구나 와 엘포제 두개 와 나 꼬일뻔했네 그러면은 모두 저기 바로 앞이었어 어? 불마법을 쓰니까 이렇게 불타는 시체도 있나보네요 자 되게 있어 보인다 너 텔드린 새로 어? 저기 캐스트 꼬인거 아니죠? 세론님 여기서 뭐라고 있는거죠? 바다호랑이를 찾고 있는데 바다호랑이를 찾고 있는데 아 뭔일 있었는지 알려주기나 해 입 다물고 가 꼬여서 내 동료 됐는데 너? 잠깐만 너도 내 동료야 지금 저기요 꼬인거 같은데? 왜이렇게 많이 죽였어? 니가 죽인거 아닌가보다 너 이렇게까진 못 이기잖아 센건 인정하겠는데 너 쟤 못 이기지 저거 고보로도 못 이기지 너 솔직히 말해 아 되게 상황을 살펴보라는데 야 괜히 시체 건드렸나 캐스트가 시작되기 전에 대화를 해버렸어 동료 맺는 대화를 야 그걸 끊었어야 됐는데 생각머리 없이 그냥 캐 버렸네요 기다리고 있으면 뭐가 진행되나? 야 아 미안 아 미안 난 그러고 있어 난 사냥하고 올게 어 나 잡으러 가자 저리 저리 어 너 동료 돼가지고 퀘스트가 안 되는건가 진짜? 어..어떻게 싸울 수 있어? 싸우지긴 하냐? 상대가 돼? 저 전기에 약한가 보다 새끼 배치가 더 센거 같은데 야 쎄다 야 쎄다 꼈나봐? 검..찌르기! 아이씨 진짜 아 갑자기? 갑자기 보헤시아여? 아이씨 겁나 잘 싸워 아 잠깐만 서브캐스트가 안되는데? 내가 주변에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건가? 그럼 쟤랑 좀 그걸 해보자 해제를 그니까 띄워서 우리 다음 행동이 무엇일까? 아.. 아.. 대기하며 대기하면 되는건가? 그치 동행하지 않은 상태로 서브캐스트 내가 내가 꼬아버린거 같은데 아무래도 동료로 만들어버려서 동료로 만들어버려서 캐스트를 받았죠 여기서 그리고 빠른 이동을 한거죠 이동을 해서 동료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꼴일 줄 몰랐는데 아 나는 쟤가 이렇게 바로 나올 줄 몰랐거든요 핸들든새로가 나올거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녀석 못으니까 바로 입구에서 나와버리네 델핀이랑 대화하듯이 대화를 하고 대화를 끊겠습니다 끊었죠? ESC로 끊었습니다 어? 여기서 뭘 하고 있는거야 여기서 대화를 다시 활성화해서 각자 갈 길을 가자고 하고 동료를 해제한 상태죠 지금이 이 상태에서 주변을 기다리면 되는건가 그냥? 시체도 안 건드렸습니다 지금 오오오오오? 생겼다 생겼다 어? 생겼다 어 쟤 언제 생겼냐 어? 아 너 진짜 이럴거야? 왜? 쪽지를 찾았어 벨레스 대장에게 전달해줘 나는 나머지 것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지 그럼 너랑 동료를 해제해야지 내가 근데 얘 다시 동료 될거 같은데 얘 동료인 상태로 하겠습니다 그냥 대장은 빠른 이동으로 가면 되겠지 여기서 그거 하고 있겠죠? 퀘스트 중에서 그 혼돈망치 얻을 수 있는 뭐 장군 잡는 퀘스트 열라 하고 있겠죠 지금? 안창? 다음은 냉기로 혼내줘야지 아! 염동력으로 하자 염동력 좀 올릴 겸 심하게 싸우고 있죠 신나게 싸우고 있죠 아 이걸 채집을 해야되는구나 마루 죽여버리겠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겨 야 이게 노딜인거 같은데? 잠깐만 노딜 아니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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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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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어어? 잠깐만 잠깐만 왜? 왜? 아니 왜? 어? 왜 안들어가지 방금 데미지? 그만 쫓아와 이씨 그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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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벨레스 대장 이거 서브캐스트가 연동이 너무 돼서 꼬일거 같은데 이걸 먼저 깨고 했어야 됐나? 기꺼이 도와주겠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어 단서 수색은 됐고 바다호랑이가 써보죠 지금? 캐스트 모드죠 일단은 단서 수색을 먼저 해서 이거를 처리를 하고 바다호랑이를 하겠으면 혹시 꼬일지 모르니까 됐죠 됐죠 여기서 다시 대화를 해서 바다호랑이로 이 말 끝난 다음에 끝났죠 말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 손을 사용할 수 있어 뭔가를 찾으셨나요? 네 네 카우셔러 모베인은 이 사건에 도와주했다고 도와주했다고 무슨 일이야? 아니 방어별을 공격하기 몇주일 전에 잠깐만 이거 이거는 다른 캐스트 아닌가? 단서라도 있어? 어 아닌데 변두리에 집들을 찾는건 아닌거 같은데 돌아오겠다 아 이거를 하죠 이게 이게 지금 신뢰 문제가 되고 있는거죠 좋아요 너무 헷갈린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갑시다 염동력으로 다시 염동력 온 쓰레기를 많이 주워야겠다 그릇이나 접시 바구니 이런거 잘 털어와야겠어 기타 물품 탭에서 던질 수 있는걸로 버려진 건물 이걸 와 이거 무슨 비즐룸트 하는건데 하 이건데 이게 이거 이건데 이걸 던져야되는데 크기도 적당하다 음식은 안 어우 깜짝이야 드라삼 라무도 모도야 그르르르 힘든 하루인가 넌 누구지 여기서 뭐하는건가 조사해봐야겠어 여기는 볼게 없다네 내 눈에는 범법자로 보이는데 염동력이요? 염동력이요? 아 진짜 미묘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 스타크래프트의 탱크가 공속모드로 변하면은 멈춰서 막 빅데미지 꽂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움직이면서 싸우면은 너무 힘들고 멈추면 데미지가 셉니다 물리데미지가 덱은 누구신가 누구를 찾고있나 누구를 찾고있나 넌 그 첫사람이 여기로 물어봐야겠어 어째서 방범을 공격하는거야 넌 레드가드죠 왜 얘가 공격하는거지 바다호랑이 때문에 여기있어 무슨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기나 해 너 지침사항 영어로 써놓은거 아니지 나 그럼 안할거야 진심으로 야 너 지금 나 시험하냐? 누군가가 여기서 범죄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누군가가 여기서 범죄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응 음 여관주인이라면 알고 있어 경비병에게 물어볼게 이 대장이 원하는게 뭐야 내가 할 수 있는게 뭔지 볼게 이 녀석의 존재 얘기하지 않고 범죄자를 숨겨두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정보를 모아야된다고 합니다 캐스트 모드라서 원래는 없는거거든요 게임 내부에 외국인분이 만든 모드인데 어유씨 깜짝이야 너 일부러? 네? 조심해 아 캐스트인가 보다 여기 마을사람들 진짜 살벌하네 이러니까 드래곤 날아다니는 나라 섬에서 지금 사는거지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치? 저기요 어 군대인데 군대? 겁나 무서워 도망가 도망가 반대도 못 때렸어 쪽지 쪽지 대장님 레이블라가 어딘가에 숨어있어 내가 도와주면 궁극을 멈출지도 몰라 방벽 감옥에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돼 어 어 대장님이라서 주는구나 감옥에 갈 수 있게 아니 뭐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이래 와... 나 이거 팔아야겠다 다행정기 아저씨 오고있네 내쉬면 장사하는 시간이잖아 아저씨 아 도망가고 저 자신을 지켜내고 으아 용병들이 장비를 빵빵히 갖고 있네 네네네 요어 아! 아저씨 하아C 극혐이시네 하아 와 이거 너무좋다 필요한게 하나도 없어 내가 필요한게 없으니까 아저씨가 맞아야겠다 미안 드리드 드리드 이 정도로 봐주겠네 감옥으로 가라 그랬죠? 가라면 가야죠 감옥이 좀 먼거 같은데? 아니죠 피해망상이 심해졌죠? 갈수록 심해졌어 요즘 되게 게임 재밌는것만 자꾸 하고 있네 스카이림이랑 디지몬 게임도 아주 명정이더라구요 여러분도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재미있었기 때문에 게임이 허가 받았어요 네 어휴 잠깐만 잠깐만요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잘해놓고 살아 이거 주라 던져야돼 맥주잔 좋아 던져야돼 그릇 좋아 염동력 마법사의 무기지다 이거 진짜 좋을것같은데 아 물통은 훔치기네 아 맥주잔도? 그래서 잠입자를 찾으라고 여기서? 여기서? 뭐 비밀문 같은거 있는건가? 어? 어어어어어어어어 진짜 있네? 잠깐만 와 이거 명장 모던데 와 기대가 좀 됩니다 내려갑니다 하하 지하 1층 도착했구요 저 뼈가 있네요 아 또? 아 이건 어어? 내려갑니다 지하 2층 도착했습니다 동료랑 같이 오고싶은데 여기 혼자 오니까 좀 싫은데 콜신더 동굴 이건 아무래도 이 캐스트 모드에서 추가된 장소겠죠? 나오자마자 기둥이 하나 딱 있네요 아닌가? 어? 아니네 추가된 장소 맞네 야위로 나온줄 알았습니다 염동력의 힘에 염동력을 쓸 때 오브젝트를 못보기 때문에 좀 안좋거든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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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이씨 아 야 너같은게 나와 아휴 귀찮게 이거 집을게 없단 말이야 어휴 이걸로도 죽니? 넌 약하니까 죽어 죽어 흫 뀌어 뀌어 근데 아.. 아까 캐스트에서 어휴 야 이.. 잘.. 잠깐만 비성공이죠? 얘네들 비성공 아닌가? 어휴 지나갑니다 불만 없죠? 이게 뭘까? 아 내려가면 못올라올거 같애 물이 좀 기분나빠 저는 뭔가 약간 따베기가.. 따개비같은거 좀 싫어합니다 촉감이 좀 안좋은 뭐해 쟤 쓰읍 길이.. 두군데가 있는건지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어.. 되게 잘 만들었을거 같네 이 캐스트 모드 말좀 해볼까? 넌 누구야? 물을 안 떠왔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바다오랑이가 뭐야? 도움을 주러 왔어 도움을 주러 왔어 올라가는거요? 이게 나가는.. 그거구나 저기 한번 가봐야죠 이렇게 내려왔는데 네 물을 안 떠와서 물 잠깐만 떠오겠습니다 ogy Ș 문전기 열언다 모드 에이 이건 이따 도움이 도움이 물을 사용하여 아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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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할 때 아니면 물 잘 안 마시게 되네 사람이 여기 뭐신고 진짜 만드신거 같은데 만드신 분이 느낌이 있네요 좋네요 와 이거 썸네일로 써도 되겠어 라고 말하자마자 귀찮은 놈들 맥주잔을 이렇게 많이 갖고 왔는데 지금 나 덤비겠다고? 아이고 맥주잘이 모래 속으로 다 파묻히고 있어 에헤에이 따무그러 세개 들어가네 딜 왜 아깐 안 들어간거야 어디서 이씨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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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일어나는거 봤는데 솔직히 좀 귀찮다 이제 소셜 마비가 통하네? 마비가 통해 왜? 너는 화산재 덩어리라면 화산재 덩어리가 마비가 돼? 좀 이해가 안되는데 나는? 마비가 되는게 약간 마비독 이런 개념이 아닌건가? 그냥 몸 자체가 약간 이렇게 이런식으로 되는건가? 진정좀 하자 얘들아 여기다 뭐한거야 아이고 쎄구나 이거 염동력 법사로 싸워야겠다 마비법사는 안되겠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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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릇 어디갔니? 해왕 해야지 다 폭탄 날려버렸구나 엄한데다 왜 쏘나 했더니 이거 다 이유가 있었어 시계 한 대 날려주고 분명히 아까 아이고 안되지 시즈모드를 잘해야돼 시즈모드를 잘해야돼 그르쳤다 맞아죽겠어 특별한 대장관 별건 안나오네요 뭔가 관련된게 나오진 않고 하트스톤이 나오는데 심장기석이군 좋은거죠 이거? 정령개통 소환 뭐 없으면 되게 좋을거 같은데 저는 뭐 당장 안쓰니까 안가져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없네요 의외로? 되게 뭐 많을줄 알았는데 개인적으로 하트스톤이 게임 내부에 좀 적으니까 그걸 보충해주려고 만든거 같기도 하고 여기저기 있으니까 아니면 하트스톤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건가? 캐스트를 진행하다보면은 좀 캐가야되나? 뭐 굳이 캐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없기도 하고 지금 아아 이런거 못참아 에이 에이 뭐 전쟁망치 아아 나 약상자죠 갖고싶었는데 돌아가죠? 확실하게 없는거죠 지금 비밀 문이 있는데? 내가 못찾았다던가 아휴 불안해 아 뭐이 못찾으면 못찾는대로 넘어가고 올라가겠습니다 아마 내용이 텔드린새로랑 친해질거같은 내용일거 같은데 여기 동료기도 하고 500원짜리 동료였지만 상당히 셌기 때문에 글로우스톤 회관 여깄어? 내가 이리로 올라가라고 막거 떠있어서 이리로 내려간건데? 어 여기네 여기네 이쪽이네 어? 어? 잠깐만잠깐만 아 여기서 진행을 하는거구나 내 일로 나오지 않았나요? 여기서 여기 길이 있다고 근데? 깜짝아 아유 놀랬잖아 너희들 왜있네 여기서 어떻게 뭐 먹고 사냐 쟤네네 이거를 진행을 했으니까 비밀길이 열린다거나 비밀길이 있어서 찾아서 간다거나 뭐 그런 그런 알찬 구성인가 설마? 와 알찬 구성이야 아 내가 못봤나보다 시커메서 그런거 같죠 아무래도 새로 생긴건 아닌거 같고 가려져있었는데 조금 조금 범죄자를 찾아라 파이어 워커의 방패? 뭐야 갑자기? 뭔 궁금해서 오긴했는데 뭐죠 이게? 의류죠 방패는 와 되게 좋다 체력이랑 파저가 같이 달려있습니다 불탄 시체가 많은 타인 치유가 왜달려있지? 아니 불안하게 왜이러지 여기? 저X불탄을 해 불 바닥에 있는거 너무 좋다 지금 함정있죠 지금? 아 어디가세요? 아 어디가세요? 아휴 골 때리네 어 이거 다 깨진다 근데 뭐 저기 나오진 않는데 뭐 끝쯤에 가면 있나보죠? 함정이 계속 있고 범죄자가 살기위해서 함정을 설치했다는 느낌으로 촛불 뭐야 뭐지? 잠깐만요 핸드폰에 연락이 와서 핸드폰이 왜 꺼졌냐 상관없겠지 뭐 어 깜짝아 방패가 나왔다는게 방패를 쓰라는 약간 그런 형식으로 준거 같은데 어휴가 이거 누가 여기다 설치를 해놨냐? 귀신같다 귀신같아가지고 촛불을 주는 이유가 있네 좀 잘 찾아보고 다니라는 그런 뜻인가보다 깊은 뜻이 있었어 같은거 또 보는 수준 되게 넓은데 의외로 이 안에 뭐가 있는건가? 아니겠지? 에이 아니겠지 그럼 너무 넓어지는데 왜 위 저기 있을거 같죠 저기? 어 위에 얼음도 살짝 있네 약간 이 만드신 분이 맵에 대한 약간 그 맵의 미를 좀 신경쓰네 어 이거 괜찮은데? 썸네일을 찍기 일어나봐 일어나서 살짝 썸네일감을 잘 봐야됩니다 흫 이쁘고 좀 화려한거 너무너무 조용한데 뭐 별것도 없고 함정도 없고 이걸 열면은 저건데 열면은 어 열면 안될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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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뭐죠 저건 광석이 아닌가요? 곡괭이 주세요 곡괭이는 제가 쓰겠습니다 앞으로 하트송 가는거 나올거 같으니까 못가네? 여기야 그럼 길이? 또 비밀문이야? 쓰읍 저기 뒤에 뭐가 있을거 같은데 느낌이 아가씨 그만찾게 했으면 좋겠어 나 이런거 못찾거든요? 이런거 한번 딱 흐름 놓쳐버리면은 제가 막 한시간 동안 찾을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옳지 않아요 이걸 왜 막아놓은거야 대체 아 이해가 안되네 일로가서 가볼까? 아 일로 올라가게끔 만든 맵은 아닌거 같은데 걔 낑길 수도 있고 여기도 완전히 아닌데 이쪽에 저 틈은 이렇게 되면은 올라가서 저기 길이 있는거 아니죠 그냥 벽이죠 이곳이 아닌가? 나중에 오는데는데 먼저 온건가? 마지막으로 한번만 훑어보고 되게 안락하게 산다 와 여기 살아도 살아도 재밌겠다 여기 살아도 좋아보이는데? 왜이렇게 시발건진 모르겠는데 여기서 범죄자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저기로 내려가보지 여기로 여기 외엔 없죠 저건 함정이었고 어? 올라간 데가 있네 이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갈 데가 있나 여기는? 들어갈 수 있나? 술래잡기야 피가 있는데 찾았어? 어? 여깄다 숲에서 텔더림새로 난 니 편이야 넌 용병이 아니야 그런 식의 난 용병이 아니야 그런 식의 난 용병이 아니야 난 용병이 아니야 그런 식의 처음에 너무 어려워 나 안 싸워 안 싸워 그리고 내가 너 빨리 죽을거야 너가 빨리 죽을거야 어? 잠깐만 나 아직 다 안뒤져봤는데 별거 없었겠지 별거 없었겠지 완전 새로운 그 지역으로 오는건가? 아니죠? 아니네 아이씨 아니네 살짝 아쉽네 야영지네 사과파이 에메랄드 뭐야 주변에서 단서찾기 주변에서 단서를 찾아라 나 이거 통 가져가야겠다 너무 좋다 금거 안에 넣어놨을라나? 아니 이게 좀 보이는데 넣어놨겠죠? 느낌상? 한번 까봐야겠죠? 아니구 Ansch 아니구 광부한테 없네? 금광석 너무 좋고 아 돈은 신경쓰지 말고 그냥 다 버려야겠다 거슬린다 빠른 치워도 버려 안 쓸거니까 90정도가 낮네 한번에 마커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뭐 주변에 찾으라는거겠죠? 이건 범위가 어느정도인지가 문젠데 에메랄드 강석있고 에메랄드있고 금강맥있고 쾌갈까? 캐가고싶은데 갑자기? 아냐아냐 왜 나를 잡아서 여기다가 처박아놨는지 광부시체 옆에다가 참 이해가 안됩니다 중간에 무슨일이 있었나보죠? 아 이 나무가 괜찮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숨겨놓는다 내가 이 모드를 만든 사람이다 라면 쪽지로 숨겨놓을 것 같거든요 저라면은 쪽지가 있나 좀 찾아보죠 머리 옆에 있었는데 몰랐어 안녕히 가시길 읽기 안돼 영어잖아 라모도에게 보고하기 혹은 모베인 의원에게 보고하기 좋습니다 걸어서 갈까 좀 비싼건 좀 가져가자 600원짜리 가져가고 900원짜리 가져가고 에메랄드 안 캐갑니다 너무 캐고싶지만 이동해서 가자 저기 숨어있는 레드가드한테 보고를 하죠 전 잡상인한테 좀 팔고 와아 장사 안할때 와요 여긴 진짜 시간 구분이 안되네 원래 구분되지 않았나? 손차임도 나네 어허씨 아저씨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좀 맞아야되는데? 아 왜그래 그것도 그냥 팔아야겠다 쓸일이 없을것 같다 매그너스도 하나 보내야겠다 그냥 좀 여유롭게 가져가세요 갑시다 레드가드한테 보고를 해주죠 나는 결국 져서 붙잡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좀 조사해보지 그니까 시그룬이 누구야 시그룬이 누구야? 그니까 널 협박하는거야? 텔드림 만난적 있어? 어? 오 여관주인과 맞서기 근데 여기서 또 미움받는 역할 하는건가? 오 여관주인과 맞서기 여기저기 여기저기 지금 당장 인물 텍스처를 바꾸는게 낫겠는데 오 이거 맵자에 비해 너무 좀 부족한데? 어디서 대화할라고 그냥 해 또 분위기 잡는다 또 누가 나 보고 있어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자가 보고 있는건가? 자 텔드림 새로 어딨어? 여관에 있어 거짓말이군 당신 지금 수배자를 보호하고 있어 글로우스톤 회관에서 당신의 술을 찾았는데 그가 나를 죽일뻔 했어 그는 좋은 엘프야 무죄일거라고 믿어 증명할 수 있어 그런건 못하지 바다오랑에 대해 아는게 있는거야? 나도 몰라 너가 날 도와줄 수 있겠지 시골 없는 해적인가 네 어디로 가야돼? 폭동쪽으로 가 자네 지도에 표시해줄게 곧 돌아올게 시역을 조사해보시오 300원 오늘의 주인공인 텔드림은 수배가 돼서 사라졌습니다 아직 나랑 동료인 상태인거 같은데 내 동료가 수배가 돼서 사라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될지 서리나방 요새죠? 아닌가? 윈드헬름이구나 아 윈드헬름이네 야 여기 거기네 그 맵 끝으로 쭉 가가지고 산적들 있고 더 가면은 막 트롤들 있고 저기다 만들었구나 저 이거 원래 이제 오리지널 모드에서는 이 맵을 확장해주는 선행모드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캐스트 모드 중에서 맵을 좀 넓게 쓰는 모드는? 근데 이 리마스터에는 선행모드에 그게 없었어요 맵을 확장해주는게 기본으로 탑재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리마스터는 다른건지 리알못이기 때문에 가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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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네 거긴 딱 아닌데 여기 아니야? 여기 건너편이야? 건너편에 뭐가 있네? 뭐 테스트할 거 있으면 항상 일로 왔었는데 여기 두목님이 여기 서리트롤 두 마리 있는 아 진짜 있네 이제 불덩이 써야겠네요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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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참지 왜 나한테 먼저 와 니들이 어디 어쭈 제법이야 아주 어디 볼까? 물통 하나면 충분하네 아 뭐야 아 뭐야 왜그래 왜그래 기다려 아 왜이래 하여간 쓸모가 없어요 아 거치고 앞발질이야 어 어디서 여기 와 두 어 이렇게 항복해도 아주 의향 없음 야 좋다 물통이 짱이야 어 저기 저기네 저쪽이네 저거 저거 조금 새로 만들었나 보죠 모두 추가하면 항상 이쪽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추가된게 오래된 프리윈터 농장 솔츠하임에서 끝날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래곤? 음 용이 위험하니까 허락하지 않았겠지 뭘 안했다고? 그거 말해봐 네가 날 도와준다면 좋은 드래곤에게 말해볼게 어 참나 더빙이 돼있네 하긴 뭐 어떻게 돼있었지 오 사격이네 여기는 활잡이들이 많나봐요 분위기가 아주 험하죠 아 이거 뭔가 힌트인가 아 여기도 있다네 그쵸 여기가 지하창고고 여기도 창고다 화이트론 이쪽에 쓰읍 어 과연 음 뭐 이거 짧어? 아 창고라고 할만한 수준이 아닌데 애초에? 어 투척무기들 석방령 어 잠깐 대화하기가 있는데 잠깐만 자자자 오는거야? 아니지? 뭐지? 난 가겠네 꼬마야 아 성불 했나보군요 아 나 스킬 숙련도 좀 찍고 왔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좀 배우고 오겠습니다 아 그거 배울 건 배워야 되겠다 애메사람이 자자잔 짜자잔 짜자자잔 짜자자잔 변함어 배우겠습니다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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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의 한계는 여기까지였나 한심한 선생님 난 떠나겠네 실망이야 회복마블 외우는게 낫겠죠 회복을 보호막을 강화시키면은 뭐좀 좋을거 같으니까 먹업사전에서 레벨업 다음에 뭐찍을까 아 마비는 안됐지? 아 그냥 마비 풀릴 때 했어도 되겠구나 어찌됐건 음 장기피해 면역이시군요 자 2개나 생겼습니다요 어 저항력 증가 붙어있네 염동력 피해 증가 저걸 움켜집니다 저거 무조건 해야겠죠? 그럼 일단 저항증가는 하겠습니다 제가 노드기 때문에 화염이랑 전격을 올리면 되죠 좋아요 이거 하고 싶지만 영제로 움켜집니다 기대되면 돼 빨리 써보고 싶어 이동합시다 햇볼에 눈 돌아가서 가져갈뻔했네 이걸로 저항력은 어느정도 열려나? 30% 찍는거 여기 있죠 20%까지 찍었구나 45 군주의 운명석 25 60 70 70은 충분하지 여기다가 변함업을 안찍고 그냥 큐피트캐스트에서 미라의 사도 미라의 사원캐스트하면은 맥스 저항력 되네요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어? 잠깐만 여기 아니에요? 잠깐만 여기 아니에요? 아까 그 봤던 덴까? 지도에서? 아 여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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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옆에 있어 야 좋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넓은 덴까 넓은 덴까 왜 다크헬프를 돕는 거야 아 제가 알기로 이쪽 도시가 원래 약간 인종차별 있는 걸로 압니다 아 아 프리윈터 농장 말인데 네 히힛 털드린 세로에 대해 조사 중이야 텔드린 세로에 대해 조사 중이야 텔드린 세로에 대해 조사 중이야 텔드린 세로에 대해 조사 중이야 아 더빙이 아니라 대사 짜집게 한건가? 어 레이블라이 공격받고 있어 시골이라는 여자는 텔드린이 살아있길 바란다 다시 말해 둘 다 죽을거야 왜 그녀가 그를 쫓는거지? 그녀가 그를 쫓는거지? 어 어 어 복잡하네 텔드린이 니 형들 죽였어? 그가 한게 아니라는거죠 도움 같은게 필요 없다는건가? 아 어 아 불이 적으로 말해봐 우리 아버지와 저는 집에서 병원으로 찾기 위해 이 가방을 찾아볼거는 이 가방을 쓰게 됐고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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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지 않았을까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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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차려달라고 그가 그의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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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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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들은 결백하다 도움에 감사한다 무덤에 가서 단서를 찾아라 축하하죠 아 거인 오랜만에 한번 혼내줘 볼까 양손으로 붙잡는 거 거인한테 되나? 아예 한 명도 안 써보긴 했는데 궁금하네요 해보자 한번 어? 네? 잠깐만 와 개판이네 가만히 있어봐 물통 석류석은 왜 버려 죽어 이씨 어때 이 강함 엄청나지 않습니까? 뭔데 저기 있어 뭐라고 사오는 거야 아아 거인이 그렇게 많았니? 가까이 있어야 되는구나 데미지아 저기까지 안 들어가 잠깐만 미친놈들아 왜 나한테 해코지해 근데 드래곤 양심도 없는 새끼들 죽여보라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자 이런식으로 방어도 녹아도 하고 싶지 않아 왜 이렇게 애매하게 서있어 드래곤 벌써 도망갔냐? 안되겠다 너무 덩치가 크다 얘네 내 물통 내 물통이야말로 진정한 필살 무기야 놓칠 수 없어 내 물통 물통 온 좋아좋아 저희는 언제 죽었냐 아 언제 죽였어도 됐어 되게 쎄구나 아 진짜 겁나머네 아 진짜 겁나머네 더 멀리도 잡게 해줘야돼 더 멀리도 잡게 해줘야돼 으이씨 죽아 아 비키세요 물통이야말로 지상 최강의 무기다 뭐랑 싸우냐 쟨 또 저기요 어? 어? 어허허허허허허 쟤는 왜? 진정해 얘들아 떨어지는 모션 리얼해서 좋다 죽아이씨 잠깐만 잠깐만 니 날개 사이에 들어갔잖아 아우 개치사하게 싸우는데 진짜 너무 더럽고 치사하네 양심머리가 없는 것인가 어디서 드래곤한테는 겁나 사기야 어 움직일 수 있네 강도야 어딨니? 너니? 딱히 나더라 드래곤 뼈도 그냥 팔지 말고 이거 뒤쪽으로 써야되네 방패 던지기 이게 진정한 방패 던지기다 여러분 스카이림에도 방패 던지기가 있습니다 어디서 이씨 이게 방패 던지기다 내놔 이제 진짜 진행하네 아 나 이거 염동력 안 써봤네 아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써서 연습을 해보자 뭐 뭐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양손으로 목을 조른다고 그랬나요? 움켜진다고 저걸 움켜진다는데? 움켜질 거 없나? 근데 인간만 되는 건가?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거의는 안 됐죠 일단은 움켜진다는 게 모르겠다 그냥 홀딩 시킨다는 건가? 일단 저거한테 가보죠 뭐 뭐 만나서 써보면 알겠지 뭐 염동력이 의외로 많아서 뭐가 좀 그렇게 적 적은 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뭐 많아서 너무 많은 거에 대한 대명사인 스킬이긴 하지만 뭐 변화법이 워낙 안 지키는 것도 있으니까 움켜진 거야? 움켜진 거야? 지고 있는 거야? 뒤져 진짜 너희들 다 저런 고양이 새끼 누구 친구 어딨어? 누구 친구 어딨어? 다신 나오지마 다신 나오지마 왜 이렇게 다 생소하지 여기가? 틔 어 여기야? 왜 이렇게 생소하지? 맵이 그냥? 이거 물 되게 얕아 보이니까 그냥 걸어서 가겠습니다 흑더미 확인하기 이걸 눌러도 저게 되네? 겔디스에게 보고하러 돌아가기 스읍 돌아가겠습니다 한 두 시간 했나? 아 오늘 디지몬도 하고 싶은데 게임하면 너무 힘이 축축 빠지네 이상하네 참 나만 특히 그런가? 나만 특히 그런가? 다른 사람들은 막 24시간 게임하고 그러지 않나요? 이상하게 힘이 축축 빠지네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 체력이 없어 게임 많이 하는 거 탁은 아는 건가봐 아 밴딘은 최소한 일이야 다음 시간에 도망가면 준비될 흠 그냥 아무것도 변할 수 없지 포드는 자살했어 특이한 노르드 혈압 혈압 왜 걱정할지 모르겠지 충분해 난 충분해 내가 그리지 못해 정말 여기 헤드에 대해 알아봐야겠어 이게 도움이 될거야 비밀통로 대관으로 가라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혹시 갈수 있는 비밀통로 없냐? 마커 자체가 없는데? 어어어 사건에 대해서 그 죽은 여자아이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거 한번 찾으러 갈까요? 그럼? 새로는 좀 제쳐두고 서브가 두개가 있네 새로는 잠깐 짜져있어 음 스카이린 마법 수련을 하다보니까 깨달은 건데 백날 여행 다니는 것보다 어디 짱 박혀서 마법이나 계속 쓰는 게 훨씬 더 강해진다 여행을 한 며칠 하는 것보다 한 시간 박혀서 수행하는 게 훨씬 도움돼 어 깜짝이야 루반사드리 농장에 뭔 일 있었던 거야 그래 니가 살인공을 쫓고 있었어 탤드린 사람은 무죄야 난 할 일이 있는데 니가 도와주길 바래 뭐라고 하는데 내 조상은 흡혈기야 맡겨줘 너희 조상의 무덤 피난민의 묘지를 정리하기 어디 보자 피펄기면 불에 약하겠네 이미 불덩이 장전돼있구만 자 켜다와봐 저쪽에 무덤이 있나보네 아 여기네 바로 옆이네 갑자기? 갑자기? 마법이 안 써져 어? 어 누워 너무 어 아 푸 아 피 위에 있었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갑자기? 기다려 썸네일 찍어야 돼 아 썸네일감은 아니다 솔직히 에이 나 간다 어 야 잠깐만 겁나 세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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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심이야 근데 여기 이런 보스가 있을 줄 상상도 못했네 야 잠깐만 아 야 그만해 왜 자꾸 나 회복 마음을 녹아다 시켜 당연히 안 통할 거 아냐 마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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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자 바닥이 너무 울퉁불퉁해가지고 피할 수가 없다 안 통하고 잠깐만 잠깐만 야 그렇게 나오면 나도 장미 꺼내 내 마음속에 한 송이를 꺼내서 아이씨 악농이네 마키나즈 각 어때 마키나즈 마커가 더 있는 것 같은 더러운 기분이 드는데 어때 마키나즈 킥만 해? 킥만 해? 오 잘 싸우네 방패 던지기 방 던 가야겠다 방패 던 니 날개 쳐가줄게 방패 던지기 오 야 잠깐만 잠깐만 겁나 세 아 잠시만 이거 7번 아니었지 아 어 피한거야 방금? 설마? 왜 이렇게 안 집어져 야 어? 아 너무 버그가 심각해 얘 얘 내성이 어느 쪽에 붙어졌나 에잇 에잇 여기다 얼음 상태네 잠깐만 잠깐만 야 너도 좀 선 넘는다 어? 어? 어어 이씨 진작에 화염구 쓸걸 마 덩치 큰애들 잘 맞춰지는데 얘 좀 장난 없네 각오일의 파편 반지 모든 저항이 증가하고 체력이 증가한다 별개 다 있네 이런 녀석들 계속 나오면 나 좀 힘들어 어 너무 끔찍하고 아 아 진지하게 가야되나 방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엄근진하게 가야되나 검치호랑이는 움켜지기 안됐는데 그러면은 각오일도 안된다는거 아닌가요? 어 뭐야 이거 드래곤프리스트 원형이죠? 칼 위치가 보이진 않지만 불을 썼으니까 아 근데 드래곤프리스트 원형 아 그 저항력은 상관없나? 번개 쓰자 그냥 무난하게 저 찍었나요? 포인트? 아 여기다 찍었구나 아 마나 없지? 이게 마나 없지? 그렇지이 마다가 없으셨지 맛있겠다 야 이거 있으면은 그냥 개이득이죠 왜 왜 이렇게 살벌하게 만들었어 잠깐 나갈래 나 고민을 좀 해야겠는데 질거 같은데 느낌이 일단 물리공격은 없었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발라두고 일단은 마비는 안 통할 것 같고 여기 있는 녀석들은 다 그쵸? 그럼 마비를 거르고 7번에 생기를 넣겠습니다 새살리기도 안 통할 것 같죠? 딱 보니까 느낌이 그러면은 새살리기 대신에 불덩을 넣읍시다 땀동력은 내 아이덴티지니까 가져가고 맵이 좀 되게 구조가 극혐이네요 열쇠가 나왔습니다 와 잘 만들었다 되게 그런 그게 있어요 여기 만드신 분이 약간 내 취향으로 잘 만드는데 맵을 나 어디갔어요? 와 이거 이거다 텔드린 세로를 넣을라 그랬는데 어쩔 수 없네 이정도면은 이게 썸네일이 될지도 모르고 아 근데 위로 저거 저거 바가 조금 거슬리네 저거 이정도? 아 좀 나무가 크네 아 내가 1인칭을 해서 없어진거구나 연세번기에 넣어야겠지 가고일은 너무 세고 덩치가 컸으니까 더 안나올거 같고 아까 그 녀석이 나올거 같죠? 그림자계가 아 근데 또 넓어지네 에헤헤헤 에헤헤헤 에헤헤헤이 한영마법 배워둘걸 에헤헤 물리전사네? 아 그냥 해골이야? 어 왜이렇게 많아 아 해골이라서 전기 안통한다는 그런 설정 넣은거 아니지? 제발 아니야 그거는 일단 일단 마비 어? 잠깐만 이상한 녀석 있어 오우야 잠깐만 너 덩치가 지금 되는구나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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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써야하는가 조금 센거 같기 때문에 진지하게 진지하게 민신 모르지 나 어딘지 모르겠지 어 안해? 잠깐만 잠깐만 Fam 이거는 스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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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펠이 걸린진 모르겠네 혹시cl 이거 안되겠지 당연히 안 되겠지 당연히 안되고 화염으로 가야죠 스펠 앨범 스펠기 주제 이거 밀 lek 썰 으응 하 괜히 식겁하게 하네 이 더러운 녀석 고스러워서 안 먹힐 줄 알았거늘 이렇게 먹혀버리네 그러..어어어? 찰 웃기지마 나 체력 거의 150 있었어 방어력도 있었고 저렇게 세다고? 아..이건 좀 민정상하는데요? 흠 여기 가골처럼 생긴건 뭐에 있는거죠? 다 죽었죠? 다 죽었죠? 넉대고 지금 너랑 더녀석이지? 아..저건 위험하지 좋아 쐈고 좋아 쐈고 좋아요 아..귀찮은 녀석 아..헉 아..헉 평생을 못 일어나게 해드려야겠어 이거 안되겠어 재생력분 이렇게 하자 아주 제법이야 일어나봐 어..잠깐만 설마 부족하냐? 아니지? 에이.. 어..왜 파랑색 약이 안보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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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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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뤄온 녀석 가고일로 소환하다냐 누가 이기나 해봐 내가 가진 소울잼이 많은지 아.. 아니..저렇게 싸워버리면 안되는데 가고일로 생각보다 잘 싸우는구나 어디보고 있는거지 여기? 이런걸 시간빼지 왜 때려 어? 뭐야 죽었어? 블러드.. 블러드랜드 뭐 아무 능력도 없네? 거기다 성능도 별로 안좋네? 와.. 탁파마 마진 왕실의 갑옷 어.. 조금.. 그런거 나온다 왕실의 갑옷은 쓰고싶을정돈데? 좀 고민된다 왕실의 갑옷은 좀 써보고싶은데? 뱀파이어.. 보츠까지 위에가 좀 소란스러워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아휴 그만 그만 와 그만 와 다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오면은 누가 안 죽으래 어어 내가 이제부터 흡혈이 된 공기다 어 이거 통하니? 아 대체 이거 왜 있는거야? 혹시 동시시전이라는게 이거 얘기하는건가? 아니겠지 그냥 그 칼로 죽을까? 어 이거 좀 쎄다 예상을 깨고 아 오준이 에이 어디 가볼까나 이거 이름이 뭐라 그랬죠? 왕실 갑주 방어력 꽤 좋.. 꽤 높네 나 하나도 안 찍혀있는데 경각 경각 좀 찍어도 되겠어 돌아가겠네 음 내가 이렇게 만화 회복량이 없는지 몰랐네 어찌됐건 이렇게 무덤들도 다 만나봤고요 돌아가서 보고하면 되겠죠 아이고 비켜 아씨 지금 장갑 못 끼고있나요? 아씨 지금 장갑 못 끼고있나요? 장갑을 끼고 있지 않나? 아아 궁술 끼고 있구나 개뜬금 없네 개뜬금 없이 궁술을 왜 끼고 있지? 난민들을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이거 받아가 상당히 도움이 될 거야 아 자꾸 책으로 주고 그래? 어? 어찌됐건 옷이랑 무기를 받았으니 감사하겠습니다 허어어 혹시 뭐 전설 하나 해야되나? 소환모법을 어떻게 쓰고 있죠? 데드스럴 안 쓰고 있죠 데드스럴 캐스트 깨야 되니까 전설하면 안 되겠구나 와 다 엄청 높다 근데 퍽이 너무 부족하다 퍽을 좀 받아올까요? 콘솔로? 왜냐면 이게 퍽 추가 모드라서 퍽이 너무 부족하네요 근데 이러다 이런식이면은 진짜 노가다 해가지고 막 백레벨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백레벨 찍어도 부족할 것 같고 그 퍽을 올려주는 건 없나? 네 퍽 숙련도 올려주는 게 있는 건가? 네 퍽을 올려 주는 건 없나? 퍽 숙련도 올려주는 게 있는 건가? 주는게 있네 퍽 포인트만 주는건 없구나 아 그럼 뭐 그냥 하죠 뭐 어차피 변화마읍 찍으면은 전설마읍으로 그냥 바로바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전사랑 혼합해서 좀 써보려고 그랬는데 옷도 생겼겠다 이대로 그냥 해야겠습니다 약간 좀 컨셉을 좀 바꿔볼까 했는데 이대로 그냥 가죠 차이가 있다면은 방어력이 한 35정도라다는거 신발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된건 아니지만 그리고 머리서클까지 방어력이 있죠 머리서클이 그쵸? 견갑이죠 사실상 풀세트인거죠 지금 머리 몸, 신발, 장갑 견갑전사네요? 자 그러면은 실내의 문제 글로우스톤 회관의 텔드린 세력에 접근하기 여기 안, 안 사라져 하.. 여기 마커가 안 찍혀있네 그럼 글로우스톤 회관으로 가라는건가? 잠깐만 여기가 아니잖아 밖, 밖이었나? 여기, 여기 지하...가 아니죠 밖이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뭐 저렇게 나오는거 보니까 여기도 뭔가 보스가 있을거 같은데 이쪽 메인에도 여기 없네 그러면 아까 그 지하가 맞나보다 없는거죠 확실하게 못본게 아니죠 퍽은 추가하지 못했고 퍽은 추가하지 못했고 퍽을 추가하는 모드를 깔거로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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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버전때문에 깔것도 없고 하니까 여기 아예 안나오는거네요 지하로 가야겠네 그냥 감옥으로 가서 저거? 위로 올라가거나 아이씨 위로 올라가는데... 아 지하가 있지?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는데? 아 기억 안난다 그냥 가야겠다 이게 여기 감옥으로 가야겠다 안되겠다 아 아 누가 또 막아놨어 아 진짜 퍽 잠깐만 잠깐만 어어? 여기 맞는데 잠깐만 아까 끌려나왔을 때가 있었고 사다리로 들어가는 숏콧이 있었죠 퍽 이게 이게 막아놨네 아예 그냥? 와 이러면 안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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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나왔던 데를 가야된다는건 여긴 아닐거 아니야 아 잠깐 기억 안나는데 나? 나 기억 안나는데 진짜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진짜 기억 안나는데 큰일났네? 흠 흠 자고 일어났는데 말고 중간에 열려있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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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 방법이 있죠? 내.. 내 방송 녹화를 돌려보는거 지금 생방송에 생방송에 들어가서 근데 그 회관이 어디지? 제가 들어간데가 회관인가요? 아, 맞다 그 열쇠 받은 데가 해관이지? TCL로 가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그 길로 가겠습니다 혹시 꼬일지도 모르고 제가 지금 기준으로 한 시간을 뒤로 빼면 되나? 한 시간 더 빼면 돼, 56분 전 50분 전 50분 전 한 시간 4분 전 한 시간 2분 전 찾았다, 찾았다 라이븐낙 언덕 쪽이네, 라이븐낙 언덕 쪽이네요? 하였습니다, 생방송을 돌려서 여기를, 여기 입구를 바라보는 이쪽인데 이쪽인 것 같고 이쪽? 라이븐낙으라 에? 잠깐만, 잠깐만 여기는 확실히 아니죠, 여기는 지금 지옥 닫았거든요, 내 생방송 거 그거 찾아, 한 번에 찾아야 되거든요, 한 번에 여기냐? 아냐? 아냐아냐, 저쪽인데 여, 여곤가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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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색 깃발 여기다, 여기다, 와... 너무해 여기 왔는데 여기 아닌 거 아냐? 에이, 설마 여기 지금 여긴 지나가게 해줘 에휴... 마커 한 번 해줬어야 되는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마커 한 번은 만들어줬어야 된다, 이 부분에서 가는 길을 아, 이거 느려 여기죠 글로우스톤 해관 이거, 이거 제대로 진행되는 거 맞겠죠? 마커가 그냥 아예 없는데? 글로우스톤 해관에 들어가도 없는데? 아, 몰라, 있겠지 아니, 나 건방전사도 되겠다, 이제 물론, 방패가, 여기서 나온 방패가 중갑이긴 한데 건방전사네? 이제 거기 열려 있으려나? 결국 오게 됐다? 뭐, 전에 잡혔던 데로 가야 되고 저기도 되지만 여기 안 갔던 데를 한 번 올라가 보죠 변한 거 없을 거 같으니까 없을 거 같으니까 오이씨! 미친 게임 방패 들어서 파, 맥 맥, 맥스였을 텐데 저항력 혀가 맞고요 뭐야? 울렘 선조의 무동 울렘 선조의 무동 내 생각에는 잡혔던 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 길이 있긴 한데 저기 한 번 가보자 길이 있었죠? 어, 여기, 여기, 여기가 길이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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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볼 리가 없는데? 아, 가는 길이 아닌가 보다 아, 난 약간의 약간 굴고굴고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잡혔던 데로 가죠? 여기서 마비 맞고 뻗었으니까 어? 어? 여기 있던 애가 옷을 벗었나 보다 어, 그런 거 같죠? 아까 저한테 마비를 건 애가 이걸 벗었다는 뜻인가 보네 아, 좋아요 근데 왜 나를 쫓아낸 거지? 쫓아내고 죽인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네 내 가방, 내 몸 안에 있는 쪽지 같은 걸 확인한 건가? 쪽지가 그냥 안 버려, 안 버려지는 쪽지였다면은 여기가 답이라는 건데 너무, 너무 대충 있는 거 아니니? 세로야 도와주려고 왔는데 뭐가 문제지? 아, 근데 이거 마커가 안 찍혀있는 건 좀 충격적이네요 범죄에서 찾는 것도 마커가 없었지? 집어치워, 이미 다 알고 있어 부른 울프 프리 윈터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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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아 그죠? 여관 여관 주인? 비슷하게 생겼어 깜짝 놀랐네 예쓰 아아 어, 이거 모드 장비구나? 이거는 키틴 병갑인 것 같죠? 이게 4K 그래픽이 된 건가? 아닌가? 아, 적응 됐을 텐데 4K 이거 어? 리텍스쳐? 분명 했는데 이게 된 거겠죠? 사실 보면은 조금 이제 섬세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제가 그, 적응된 스크린 자살을 봤는데 별 차이 없던 것 같다 ranks 드라 3이다 드라 3 못 끼고 있니? 드라 3이 에본이 갖고 있네 어? 와우, 죄송합니다. 쒸쒸쒸쒸쒸. It burned. ARAK! ARAK! OUXE. This isn't a damn summer picnic you dirty bilching lizard. I've had enough of you. Come on we can take all why we're doing this again? We're not leaving here until we get what we came for. If dead is what you seek, I'll be happy to apply it. 어이구 야 미안하다 얘들아 고위가 아니라 나 훌륭하구나 내가 와 대박 나쁘지 않죠? 18점 만 돼도? 물론 제가 갖고 있는 단검 훨씬 세지만 어 적당하게 인첸트가 돼있네 무기가 매지카 피해 너무 좋죠? 지구적 피해는 별로 안좋죠? 매지카 피해가 좋네요 정상 나쁘지 않지 아 근데 솔직히 정격은 빼야겠다 얼음이랑 정격은 그냥 버려야겠다 이게 날벼락이 있는데 이거는 좀 좋네 이건 너무 좋네 자 더 들어 봐 여긴 뭐가 좋아 죽으면 구덩이지 조심해야 될거야 내가 너라면 방조회관에서 조심 있으라고 말하고 싶어 레이블락을 지키도록 돕겠어 배한척이 들어오고 있어 밸러스 대장에게 전해주겠네 아 이건가보다 아싸 근데 여기 별거 없잖아 이게 의미가 있어? 그것보다 걔는 어디갔어요? 그 시기는? 덩치는? 오이 깜짝아 아이씨 아이씨 저거 안 부셨나? 자 올라갑시다 아이씨 아이씨 여기는 선조의 무덤 구석 오 여기서 꺼내면 어떻게 여기 그거 나오는 애 아니야? 걔네들 나오는 애? 캐스트였나 그거는? 화산재 수호자들은? 굉장히 오묘한 곳에다 나를 가둬놨어 스톱 텔드린 세로를 쫓고 있어 텔드린은 계속들을 계속 텔드린은 계속 용병들을 죽였어 그에게 증언을 보내줘 그럼 대금융공개 대비해 대금융공개 대비해 하... 감방지구만 제스 지금 안 부족해 감방이 또 다가오는 곳에다 너한테 물어보는거야? 너한테 물어보는거야? 너한테 물어보는거야? 응 네 사실은 결디스의 마음을 변하는게 될 것 같아 왜 시크루니 나타났어? 그녀는 어디에 있어 아아 텔드린에 있네 거기 저 거대한 버사소로 된대 넬로스에게 도전하겠지 넬로스 굉장히 센 편이죠 mbc 중에서도 넬로스랑 사보스 아레닉 누가 더 셀라나? 어? 어? 잠깐만 왜? 이사갔어? 리마스터에서 이사가셨나요? 아니잖아 미라겐자를 찾고 있어 2000년 죽었어 이거는 그거죠? 그냥 디에잇이 메인? 디레군분 메인? 나는 미라겐자원으로 가겠어 바다오랑이 말인데 해적선을 본 적 있어? 근데 텔드로는 세로를 쫓고 있어 오, 김! 이 악략은 이 악략을 만들었구나 하지만... 이 좋은 소식은 당신의 배를 찾아야 돼 이 배를 찾아야 돼 아마 안 돼 배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나 내가 더 정확한 디비네이션을 만들고 여기 그것은 해야지 그것은 해야지 아, 쟤가 어디있던 상관이 없구나 오, 야 잠깐만 뭐야 여기 에에에에에에에? 아, 갑자기? 잠깐만 잠깐만, 나 불 싫어 냉기할 거야 냉기폭풍을 왜 이렇게 다 못 찾지? 얼음폭풍이구나 이래서 못찾았지 죽어 어딨어? 아 죽어라! 그냥 가자마자 극현메뚜기로 지금 빛녓을 먹였는데 이런거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런거 싫어하는거 알고 지체는 남겨놔야겠다 뚜뚜뚜뚜뚜 이 소리 이거 잠깐만요 이거 이거 남아있는거 같은데 기분 나쁜데 나 좀 거의 포라워법 바퀴벌레급인데 아 너 사람이었어? 제발 진짜로? 잠깐만 잠깐만 내 목적이랑 네 목적이 좀 다르게 생각되는거 같은데 너무 더러워 죽어 너 이제 왜 살아있으세요? 노드냐 혹시? 왜이렇게 튼튼하냐 아 노드였구나 와아 팔고싶은데 무게가 안된다 일단은 좀 비우고 가야겠다 아니 비밀통로를 확인하는건데 왜 절로가? 아 저기서부터 진행을 해야되나보네 이벤트가 있나보죠? 여기로 가면은 그 통로를 봐야지 열쇠를? 가면 안되나보네 마커가 좀 미심쩍어 마커를 믿을 수가 없어 자아 저기요 장사 안할거면 가세요 어 날벼락뺄까 그냥? 어차피 이게 글래스가 있으니까 굳이 탐이 안나네 이거는 갖고 있을까요? 기념으로 야 너무 무거워 아 이거는 갖고 있자 모드에서 준건데 바로 팔아버리면은 좀.. 좀 그렇죠? 무게 어떻게 되지나? 뼈를 팔아야겠구만 비켜봐 이제 더 많아 여기 있는 것만 봐라 나 그러고 보니까 하얀 양병 퀘스트 하지 않았나? 왜.. 쪽지가 안 오지? 너는 왜 비어있는 걸 왜 갖고 있는 거야? 좋아요 180면 뭐 충분하지 점점 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로 이 통로로 가라는게 좀 이해가 안되는데 나 이럴거라면 이럴거면은 아.. 됐다 맞고 따라가는게 맞겠죠? 일부러 멀리 돌아가는 이유 그 이유 너무 궁금합니다 여기다 그걸 표시를 띄워줬어야 되는데 비밀통로라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왜? 위치를 안 잊어버리지 참으로 이상한 게임이야 땅 그래픽이 좋은건지도 모르겠어 도착 했습니다 텔드린 세로를 찾기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어떤.. 어떤 식일지 궁금하다 어 그렇네 어 반디나? 로드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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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치.. 내 치님들 내 치님들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왜 그래 나한테 야! 보내줘 힘이 뭔지 보여줘 때려 뭐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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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너 좀 쎄구나 너 전기에 약하지 않았냐? 아닌가? 생각하겠는데? 불 불 불 불인가 내가 너희를 후생시켜서 사용하겠다 자식을 부활시켜서 어미랑 싸우게 하는 전략 껴어! 보여다오 너무 세다 쟤 니 속도로 막은거냐? 별로 안 튼튼한데 뭔가 세다 덩치가 이랬는데 아 진짜 도움도 안 되는 아니 이거 이씨 하나 받고 하나 더 껴! 껴 껴 껴! 어우 내치가 세긴 세다 새끼도 이렇게 세? 일어나라 고양아 짐승의 시대가 왔다 너무 뜬금없이 내치랑 싸우고 있어 고양아? 힘 좀 내자 고양아 웃겼다 와 얘 데려가고 싶을 정도다 데려가자 진짜 강하다 내치는 내치는 심지어 빨라서 너무 좋아 별로 못 오지 너 저거 저 이벤트를 보여주려고 날 전략 이송시켜 아 일로 갔으면 아예 진행이 안되겠다 이정도면 아 이벤트가 두가지가 있는건가 저쪽에도 있고 보러 갈까요? 저기 안은 어떻게 되있나? 궁금하다 저쪽 쇼콧으로 왔을 경우에 이벤트랑 비켜봐 여기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리얼 아무것도 없어 아 왜 왜 없어 어어 할 말 있으신가요? 아직 살아있군 겔리스는 어디있어 시그루는 시그루는? 현상금은 가짜야 전부 계략이야 시그루는 네가 살아있기를 원해 보든 그녀는 자네가 자신의 남편을 죽였다고 생각해 이게 자네를 구해줄거야 우리가 가진 전부 다 한번 해보자고 시그루는 데려다 줄게 하아 이거 대상 치료하는 스킬이 있는 이유가 있었구나 얘 치료해주라고 만든거구나 그 내치를 데려갈지 내치 못따라오는데 뭐 가자 어디로 가는거야 근데 너 어 너 그 동료가 됐구나 그쵸? 아아 저기로 가지봐 저 코스로 빨리 가야겠다 내치 살아있을 때 아 깜짝이야 내치는 근데 조금 귀여운 것 같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분 나쁘게 생겼는데 내 편일땐 좀 귀엽네요 아 저거로 만나면 조금 역겨운데 부캠인데 내 편이니까 좀 귀엽다 그정도 아아 올라가볼까요 어 쟤구나 뭔가 했네 가자 내치야 누가 날 놀이나 한번 보자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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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고 가면 안되나? 나는 가도 되는거 아냐? 내치가 사라져버림 그래서 얘가 위슬배피를 갖고 있을 수가 있지 이깐 놈들이 여기 애들은 인첸서 좀 덜 되어있죠? 쟤 많이 나오긴 한다 용병들이랑 돈도.. 아 장비도 괜찮은 왔으면 들어와 어디가 저 왜 저래요? 나 간다 나 간다 회장 여깄네 볼까요 자동으로 대사가 있는지 내가 말을 걸어야 되는지 지나가지마 그래 뭐... 아이고 엉덩이야 전 장비 3장인데 그런 거 입고 있냐 어떻게 좋은 장비도 많은데 키튼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방향으로 왔어 아... 너 자신의 자신감에 도착하니 내가 도착할 수 있을까 내가 도착할 수 있을까 대답 안 하고 갔어요 내가 제 제 의견을 다시 찾아볼 수 있을까 텔드린 저 좀 들어가서 해야 되나? 저 안으로 너무 길게 돌아가고 너무 길게 돌아가고 내가 여기 여기 있는 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경비대에 들어가는 건 어때? 방법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뭔가 놓쳤을 수도 있어 넬로스가 뭔가 알고 있을 거야 나랑 같이 갈래? 너 자신에 대해 말해 주니까 한번 해 봅시다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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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저 녀석이 뭐 대장 판금 세트 입은 녀석도 보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세긴 했죠 죽음의 군주도 상대했고 이 모드 때문에 또 버프를 받은 건지는 모르겠네요 세세하게 안 적혀 있었기 때문에 어찌 됐건 전 갈 길 가겠습니다 여기로 가려고? 갑자기? 솔트라임이 의외로 맵이 작아서 굉장히 커보이잖아요 의외로 맵이 작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되게 스킬 구성이 좋다 근데 텔드린 세력아 회복 있고 망토 있고 회복이랑 망토가 있으면은 좋죠 왜냐면 이제 저는 쌍수를 선호하는 게 방어가 있으면은 막기가 있으면은 공격을 그만큼 안 하기 때문에 좀 선호하거... 싫어하거든요 쌍수 무기가 있으면 양손 이상 공격인이 공격을 하는 편이고 지금 뭐하는 놈이고 근데 쟤는 이제 마법이 있으니까 공격도 되게 자주 하는 편에 소금 없으는 게 좀 혐의네 안녕? 스프리거나? 타버렸지만 한 번 더 태운다면 어떻게 될까? 면역이구나 너 어떻게... 화염에 좀... 거시기 해야되는거 아냐? 야 쟤 면역이라고... 면역이라고 왜 얘를 소환... 맞아 잡았으면 됐어 네덜록이 아팠구나 네덜록이 아팠구나 강한 녀석인데 어디 보자 저기... 너... 탄주먹 하는구나 와... 제법인데? 군대... 템이 굉장히 좋다 엘프 젤 들고 있어 면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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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갸내! 그... 뾰스벤이 가사 그들에게 한 수 가르쳐주자고 영원가 아니 저건 좀 심하잖아 양심 있어야 될 거 아녀 간다 설이 나방이 요새 마커를 적당히 찍어두면서 가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DLC로 다 깨고 할 거니까 어 근데 점점 이거 바닐라를 안 하게 될 거 같다 퀘스트 모드만 하게 될 거 같은데 이게 DLC 같은 거 그냥 평범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좀 지겨워 할 거 같고 그쵸? 뭐 리마스터를 저는 처음 하는 거지만 보는 사람들은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벌렛 좀 잡아줄래? 어 둘이 같이 왔니? 왜 이렇게 세냐? 어 이상한 놈들이네 내가 오히려 약한데? 하지만 전 서포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CC가 있으니까 마비도 있고 깜치는 자신감으로 싸워야겠어 소금처럼 나 진짜 나도 나. 나. 내 펑 효과 여기도 적용되나? 좀비에 지금 되는건가? 되면 좋은데 이제 전 저 레벨 제한이 없 레벨 제한을 깨버리는 퍽이 찍혀있기 때문에 제일 약한 소생업으로도 소생이 되거든요 뭐하세요 거기서? 어 저거 빠져나왔네? 여기 빠져나왔던데 덤버군 영생의 길도 빠져나와버렸군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공중을 날았을까? 저 위자드는 참 신기해 근데 우리 애들 왜 없는거 같지? 뭐 없으면 어때? 내가 도둑에서 대기하면 올텐데 뭐야 뭐야 되게 푸르다 와 솔츠하임에 이렇게 푸른데가 있었나? 왜 이렇게 생소하지? 너무 오랜만에서런가 스카이림을? 푸르스름 하죠 푸르스름 하죠 스칼마을 옆에 있나? 어? 리플링 있는데 아닌가 그러면은? 아닌가? 어? 어헉 옭 벽 벽 벽 벽 벽 벽 벽 벽 배꼽이라서 냉기내성있고 뭐 그런 말도 안되는 설정 있는거 아니지? 뭐지? 빠지고 레비로 파게테로다가 어 뭐가 빛났어 보고 말았다 빛나고있다 뭔가 뭐지? 스컬마을 씻고 아 좀 지치네요 게임 좀 많이 했다고 조금 했다고 지치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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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한 데서 소환되게 만들었나 본데 용병이 노드라면은 자 잠깐만요 노드라면은 불로 해야되고 덤머라면은 냉기로 해야되죠 섞여있을 가능성이 있나 연쇄번개는 너무 좀 솔직히 연쇄번개는 너무 범위가 좀 구린거 같고 얜 덤머 얜 노드 아닌가? 그쵸 쟤 쟤 쟤 덤머죠 솔직히 내가 싸 아 레드가드 보다 그러면은 다 불을 치면 되겠다 솔참음까지 와서도 불을 쓰지마 아 레드가드 가라 딱 대장급인거 같은데? 죽었 잠깐만 잠깐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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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쟤네 강하다 얘들아 힘내 물이 왜 나 초록색으로 보이지? 어우 야 잠깐만 좀 턴 넘넘네 얘네들? 얘 뭐야 뭐야 얘네 죽어 혼내주래 아 개를 혼내주라고 오이씨 그래 내가 때리는 놈 맞춰서 가서 나를 한 대 맞게 뭐 레브로 만든네? 너 뭐야? 아 니가 말리아스야? 아 뭐야 왜? 왜? 저 죽을 정도였어요? 못 봤는데 나 아 나 이거 좀 아가죽고 다 쓸어버려야되는데 아이 일단 염구로 갑시다 통도 잘 통하네 레드가드 부대라서 근데 이 놀이가 있단 말이지 뭐 어? 너무 세다 대장이 날 한방에 죽이는거 같은데? 아 이건 좀 심하지 잠깐만 이건 좀 아니지 아 나는 옷을 바꿨는데 좀 곤란하지 하나 소환해서 같이 보내줘 정렬석이다 저저저저저저저저거 정렬석 좀 좀 좀비 일어나 혼내줘 아 아파 아파 많이 아파 아 약탈자를 죽이고 용병들이 먹은거구나 이 자리를 어우야 우리 좀비 잘 싸운다 얘네도 쌍당검이라 그런지 엄청 빠르네 잘 싸운다 얘네 다 제작자 겜자라리야 이래야 화끈해 제작 남았지 제작한텐 나도 질거 같다 이거 저장했으니까 사기파면 되거든요 한방일텐데 난 생각보니까 느낌이 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비를 아니 보호막 썼는데 한방은 아니잖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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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어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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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질병 걸렸어? 못봤는데 빨리 제거해 그렇지 너 뭐 즉사 데미지 있냐? 왜 갑자기 죽어? 와 너 진짜 세다 어 셀만 했네 궁술이 이렇게 붙어있는 거 처음 보냈어 일로 놔라 아스야 자 다음 목표는 무엇이죠? 조사하기 와 진짜 강하다 말리아스는 쟤보다 센 녀석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쟤는 아까 그 서브에 나왔던 고대 가고일보다 훨씬 셌죠? 저 녀석은 그 흡혈기 군주보다 센 거 같은데 훨씬 프로셀 하아 노드니까 추위를 견디며 가라 러시아인이야 추위 따위 느끼지 못하지 하아 저기요 이 대장은 어딨어요? 라무도가 아니라 시군을 원한다 말해 유행 프로셀 일가는 뭐야? 프로셀 아니야 그냥? 어디로 가라고? 동굴이 따로 있다는 거야? 어 돌아가라네요 여긴 마커 찍혀 있으니까 돌아가겠습니다 그냥 아 또 이리로 가야 돼 여기 마커가 없어 아 절로 가라는 거야 서브게스트 나름 길죠 아 이거 올라가게 해주자 여기서 가면 여기가 더 빠르다 올려줘 선조의 무덤이 훨씬 쇼컷인데 회랑으로 가는 게 목적이기도 하고 이번에 분명 마커 저기였던 것 같은데 아 이상하다 자 자 하나 찍죠 소환 100 소환 100 저 찍은 거예요? 아 찍어 있었구나 두 개 소환할 수 있었구나 원래 몰랐네 어떻게 변화를 이거를 할지 말진데 해야지 뭐 이것 때문에 못 쓰는 걸 수가 있으니까 염동력 이거 이거 이거구나 승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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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꿀잼이네 하하하하 이거 되는 거 맞았네 양손 아 이런 판정이 들어가는구나 와 나 몰랐어요 진짜로 대박인데 거인도 되겠는데 일단 가자 시골은 여깄다는데 뭔 소리야? 음 어 아, 너의 집을 뒤돌아버지 여기, 여기 와, 푸야인 줄 알았다 잠깐만요? 아 왜냐면 내가 이제 주력기를 그걸로 써야되니까 이.. 변함업으로 바꾸겠습니다 주력이 이제 염력이니까 그거 아냐 다스베이더 옷도 약간 비슷한데? 너는 원한 여자야 이건 정의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너는 이런 거 없지? 내가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제가 오늘의 업무를 통해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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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남아의 죽음을 죽여야 된다 너는 내 손으로 죽여야 된다 나요? 왜요? 저.. 대화하라고요? 당신이 실수하는 거야 당신의 의견을 원하다면 내가 물어봐야 된다 아무튼 너의 업무를 해 증거가 있어 불운 룰푸는 거의 사고라는 거 알고 있어 어? 봐준다고?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물어보라고? 야! 일로와! 어어! 음성인식 게임 음성인식 게임 왜 밀어 친구들이 일하는 거야 도움 대체 뭐가 문제냐 넌 잘못됐어 도웍스는 오래된 열쇠 탈출구 찾기 잠깐만요 탈출구를 만들어두셨다는 거죠? 선생님 아아 아아 레전드 지하 3층인가? 칼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달인으로 따면 된다는데 따기 싫은데 염동력으로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잠깐만 이거 반칙이야 먹어줘 이거 하하하하하하 이게 염동력이다 멍청하게 도둑놈처럼 딸 필요가 없다 염동력이 있는 마법사이기 때문에 가져오면 그만이다 이 가벼운 유물은 평범 무기보다 더 빠르게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블러드랜드 대신 들어가죠 근데 블러드랜드가 약했기 때문에 그다지 기대를 안되네요 그쵸? 그럴까요? 좀 어울려요 근데 빠르다 확실하게 그쵸? 2,30% 더 빠른 거 같죠? 굉장히 빠르네요 영웅사 강매 길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드워프 드워 드웍은 그거 나올 거 같은데 분위기가 딱 근데 저기는 확실하게 나올 거 같거든요? 일단 갑시다 그렇게 안 세다 10일이면 데미지는 왜 니가 여기 있냐? 여기 앉아 날 찾아보는 거잖아 빈손으로 떠나려고 여기까지 내려왔다니 그 앞에 있는 두에모 우리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지 깊은 곳에 살아가는 마법의 무상 당치도 하는 소리 나의 무상 야채우야 배를 먹는 거 들어보니 어... 열쇠는 틀림없이 이 근처 어딘가에 놓여 있을까 틀림없어 안토르 하랄드선 이거는 투구 만들 때도 쓰이고 그러죠 이거는 원래 있습니다 이거는 던가드 하시면 원래 있어 이 원래는 나중에 가면 이 모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재밌어졌는데? 염동력 한번 쓰고 만족이야 여기서 이게 통하느냐 통한다고 이길 수 있느냐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만 존나 강해 존나 강해 어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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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심지어? 팔도 못 맞춤? 팔이 거기 있어서? 하하하하 하하 아휴 이게 샌드백이라는 건가 잘 가시구요 아 근데 여기서는 어 열쇠꾸러미요? 여기선 이거 어떻게 하죠 어 근데 열쇠꾸러미로 저거 열리나 한번 보죠 달인 저거 꾸러미니까 잠깐만 여기 뭐 뭔가 이상한데 구조가 왜 구조가 아니지? 어어 여기네 갈 수는 없네요 한 손 검을 찍던가 해야지 아 아 근데 이걸로 못 잡는건 조금 좀 아쉽네 염동력을 좀 더 이제 야외에서 써야된다는 꾸러미를 받았으니까 다 갈 수 있겠죠? 소음 억제 두루만이 나왔다는거 되게 중요한거거든요 이거 빅노트 한번 메이겠다는거 내 생각에는 이제 뭘 갖다 놓으려고 백부장을 죽여놨어 부장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데 당연히 안되겠지만 조심하라 백부장 여기서는 못쓰겠다 염동력을 염동력으로 전투에 쓰지 않는다면 전투에 쓰자 정갑을 좀 찍어야될 것 같은데 이게 연금술 실험대라고? 와 굳이 이걸 만들 이유가 있나? 이유가 있겠죠? 뭔가 만들라고 만든거겠죠? 아니면은 그냥 취미로 만들었던가 전용 집이 갑자기? 야 넌 안된다 야 범괜찮네 범괜찮네 어디서 자꾸 튀어나와 이씨 궁금한게 있는데 드오베 드레모 거미는 염력으로 안되나? 이게 안돼? 나와봐 힘의 차이를 보여줄테니깐 힘의 차이를 보여줄테니깐 힘의 차이를 보여줄테니깐 허허어 에이씨 욕할뻔했네 아유 부장님 심장으로 때린다 어 이거 무슨 도수가 있지? 와 테미지좀 봐 테미지 겁나 쩔어 저거 한번 더 찍을 수 있거든 심지어 저건 귀찮아니깐 이걸로 잡겠습니다 염동력이 좀 여러가지로 불편해도 단일 대상 데미지는 끝내준다 불 끄면 돼요 어 당연히 안되고 쟤는 왜 저렇게 늦게 와온다고? 그냥 그냥 가져 파밍하기엔 너무 많네요 이거 안 통하는게 너무 많다 양손 저거 근데 아까 그 거대한 애는 설계가 그렇게 된거일 수도 있어 아 진짜 이거 잡게 해줘 아아 진짜 귀찮은 놈들 아 내 룩이 맥주잔으로 맞아 맞냐? 내가 맥주잔 어디다 어디다 가져갔어 너 뭐야 제발 어이 어쭈 어쭈 끊어? 어쭈 몸으로 끊어 막 아 진짜 야 그만 그만 끊어 아 이거 뭐야 아우 씨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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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글쎄가 안 걸리네 데친은 아니지? 저거 버섯이죠 흔들리고 난리야 놀라잖아 해팔인 줄 알았네 와 맵 잘 만들었다 지금까지 가장 크죠? 모드가 꽤 길어요? 상당한 추적입니다 이거 얘네들은 이제 나오니까 이렇게 놓은 거겠지? 어 뭐야 이거? 너무 넓은데? 잠깐만 너무 넓은데? 갑시다 길 따라 가야겠다 길 잃어버릴까봐 길 따라 가야겠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길 막아놨죠 벌레마 없으면 돼 숨겨진 아이템 같은 건 없겠지 있어도 솔직히 필요가 없다 이제 아이고 맨손으로 소환해서 오른손 던지기요? 진짜 그런 거 있으면 편하겠네요 근데 짚는 것도 나름 고욕이라서 아 이거는 야 아 야란다 아니 이거는 열쇠 뭉텅이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오랜만에 딴다 개잘다 천성이 도둑 아니 아닙니다 아야라 아야야라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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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쒸 어때? 네? 아아 이거는 실제로 있죠 공속이 빠른 활이 별로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는데요? 아 이런 수준이면은 굳이 다 안 먹어도 되겠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뭐 굳이 뭐 다 찾아 먹진 않아도 되겠네요 에헤헤에이 부장님들 파티하시네 어 지나갑니다 에헤헤헤에이 에이 에헤헤에이 에헤헤에이 착한 부장님일 수도 있어 신입사원한테 해꼬지 안하는 아저씨가 아저씨 개그 안하는 부장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봐드리겠습니다 에헤헤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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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야죠 괜히 찾았죠 저거 열쇠 안 찾았으면 그냥 넘어갔을텐데 아니야 착한 부장님일 수도 있으니까 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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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이었네 부장님 대장한테 아무것도 안 통하고 부장님 진정해요 부장님 뭐 못 올라와요? 딱 말해봐요 이 입 냄새 안하는거 보니까 부장님 착한 부장님인가? 적대로 돼있긴 한데 부장님 부장님 할말 있어 없어 공격만 안하면 되네 그냥 여기 있어 그럼 여기 살아 평화롭게 해결했습니다 혹시 나야 언제나 평화로운 길을 찾아내지 뭘 숨겨놨길래 길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을까 아무것도 없는건가? 없다 나가자 왜 있는거지 이거? 좋아요 갑시다 이거 썸네일 한번 찍어야 되지 않나? 근데 저번에 나온 아까 서버에서 나온 그 썸네일이 너무 예뻐서 고민되네 여기 예쁘긴 한데 아 여기도 근데 만만치 않다 여기도 진짜 레전드다 이런 맵을 원했거든요 썸네일만 보고 사람들이 어 이거 한번 핥아봐야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영상을 한번 눌러볼 수 있는 너무 어둡죠? 근데 여기는 어긴 약간 밝았는데 달인이요? 지랄로 만약 이거 길이고 열쇠를 따로 못 보는거면 일단은 저길을 가려면은 밑에서 길이 없다면 저기 아까 갔던 그 길이 맞는거죠? 가야겠죠 그러면? 가야겠죠 그러면? 여기는 다른건 없을거 같고 저기 하나 넣어놨으니까 아유 아유 갑니다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이 노래를 좀 좋아하네 방금 이상한 소리 나지 않았나요? 에이 설마 갑니다 어 잠깐만 이거 뛰어가야돼? 나는 드래곤본 나는 야 천하장사 구세로 만든 로봇 인조 인간 로봇 땡 왜 이거 만들어놨 이유를 모르겠네 왜 있는거지 불안하게? 여기 기지로 쓰라고 만든건 아니겠지? 부장님들은 사실 다 이제 방어병력이었고 에헤이 하나도 안보여 어두워서 저기도 부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여기도 집이 하나 있구요 가봐야겠죠? 내가 어디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어디서 왔죠? 내가 여기서 온건가요? 아니겠죠? 여기 부장님 있는데 오오오오 부장님 부장님 설마? 에이 부장님 아니씨 부장님 주제를 모르는구만 큰일났다 잠깐만 잠깐만 하아 내가 분명히 이상한거 막 주었거든요 무슨 술 같은거? 주먹기 좀 하는데 부장님 말치워 부장님 제법이야 부장님 어디서 허... 강했어 아잇! 부장님 발 치우세요 열쇠요? 부장님이?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기 갔다가 그럼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 갑자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그 승강기도 열쇠가 있을테고 이건 뭔데 왜 미동이 안되고 별거 없을 것 같다? 아 이상한 단거 먹었다 톡하니깐 톡하고 풀어지네 여기인가? 앗! 오 어디야? 다시하자 너무 허약하다 여기다 넣어놨다고? 아 이거는 이건 좀 아닌데 나 이러면 힘들어지는데 게임학 침수된 연구소 열쇠라는건 침수된 연구소가 있다는거 아냐 근데 제가 아까 건드린게 침수된 연구소였나요? 가보자 한번 완전히 물 속에 있는 연구소일수도 있거든 포카트 시스텔처럼 저게 침수된 연구소가 아니라면 아 이거네 이거네 이거면 됐어 이거면 됐어 이거면 됐어 불만없어 그러면은 중앙도 같고 끝도 같고 다시 가보자 내가 여기 어디로 들어왔죠? 아 버섯들을 보면서 놀랐었지 내가 그리고 그리고 아 너무 넓은거 아니야 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니까 정상적인 로또가 아니네 숨겨놓은게 또 있나 찾으면서 길도 같이 찾으면서 맵을 이에 나가는걸로 아무것도 없어라 흐흫 사실 오늘 이거를 먼저 하고 DH를 좀 진행을 해서 DH가 좀 밋밋하잖아요 하면은 그냥 약간 이제 다음 화소에 새로운 모드를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밋밋한 부분을 빨리 이제 해서 끝내고 넘어갈라 그랬는데 생각보다 기네요 이거 하면은 그냥 오늘 끝날거 같은데 이것만 해도 다섯시간 넘을거 같은데 올려주세요 근데 이게 모드 장비가 되게 밸런스를 안 깬다 제 생각에 이 모드 장비는 데이드립보다 약하네요 저거 길이 또 있다면 저기는 갔고 한바퀴 싹 돌았죠? 없겠죠 이제? 없는걸로 합시다 그리고 잘 생각하자면은 여기서 쐈는데 다 일어난다 그러면 전 여기서 쏘아놓는게 좋거든요? 흐흫 그런걸 생각해서 비겁하게 싸우겠다 그렇지 그렇지 어 다 일어난게 아니라 내가 짜서 일어난거야 다 일어나봐 그럼 일어나는 김에 어 뭐 어쩔건데 나 여기 있는데 뭐 어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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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안에 조태양은 있을수없는거 총사령관이 저렇게 많다니 있을수없다 너는 그만해라 아프다 아프다 진짜 이거 소용가 없는데 왜? 진짜 소용없는데 이거? 고장난다고? 어? 뭐했어? 아아 왜그래 아쉽대가 아닌데 텅스텐으로 만들었니? 왜이렇게 왜이렇게 세니? 아휴 별로 하자 그냥 근데 불붙은 데미지는 확실하게 안 들어가는 것 같죠 번개 한 번 해볼까? 근데 기기가 번개를 쓰지 않나? 내성있지 않을까? 비슷한 것 같다 얘네 덩치 때문에 폭발이 사그라두는 걸 생각하면 이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아휴 허리 면역이네 겟치하이 내가 왜 얘를 쏘고 있는 거지? 무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쏴 그리고 이번만큼은 이거 입고 싸워야겠죠? 설마 여기서 누가 열쇠를 강조할 거고 아이 아니겠지? 다 일로 내려오고 있어 고장님들 다 퇴근하고 있어 일로 염구를 피하기 위해 떨어져도 소용이 없다 염구를 피하기 위해 떨어져도 소용이 없다 화염이 포효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휴 데이드리 아휴 아휴 기름을 왜 가져가 허어어 어둡습니다 아휴 부장님 일단 서있는 건 다 컷했기 때문에 없나? 없나 보네 죄 없는 부장님을 내가 또 이렇게 보냈구만 외롭지 않게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에이 에이 누가 홍글리기 하네 참나 이거 부장님 잘 가십쇼 잘 가십쇼 부장님 아휴 특대 감소히 받아 먹겠습니다 부장님이 최고야 아휴 부장님 어어어어어 아휴 부장님 으아휴 아휴 부장님 아이고 부장님 아이고 부장님 아이고 부장님 주는게 없네요 부장님들 아휴 쓸모가 없습니다 승각이 타고 가는게 낫겠죠 그냥 뭐 더 뒤져볼 필요가 있을까요 저거 밑에 내부가 따로 있다 만약 그러면은 헤엄쳐서 갈 수 있는 내부가 있다 그러면 알겠는데 그정도까지는 안만들었을거 같고 너무 눈치채기 힘드니까 정당하게 갔을때 딱 올라갈 수 있게끔 여기나 저기를 안가봤죠 아 이 로브 입고 다녀야겠다 한동안 세네 이거 강력합니다 변함하고 강력합니다 변함하고 새로운 힘을 만났죠 여기서 이거를 따서 가야된다는게 너무 싫은데 못딸거같은 진심으로 다리는 지금 락피 숙련도가 너무 낮아서 한 5 6 5 한 40은 되야지 좀 따지지 않나 아 그 입구쪽이다 이러면 포기 못하지 더 꺾어야되나 아 살짝 원래 좀 때렸다 때렸다 하면서 봐야되는데 20으로 40은 볼 수가 없다 아이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더 꺾어야되나? 하나 둘 셋 넷 아 안돼 안돼 낙피 다 다 퍼러뜨려야돼 이거 하려면 숙련도 올려야돼 아아아아 21호는 힘들다 평소에 좀 열심히 도둑질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착하게 살았어 화면에 손가락 돌고 1cm씩이요? 1cm이면 너무 넓지 않나요? 저거 한 바퀴가 1cm일걸요? 어두운 터널 어이 여기 갑자기 공포야? 어 진짜 이씨 어어 이 경박스럽게 때리는것 봐 이리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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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얘기한 동굴인가? 하트 스톤도 있네? 그치 잘 만들었다 모드 진짜 모드를 가볍게 만든 것처럼 뭔가 설명이 돼 있었거든요? 텔드린 세로의 과거를 파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어요 난 텔드린 세로에 관련된 그 뭐냐 그냥 간단하게 돼 있는 건가 보다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 엄청나게 잘 만들어져 있네 이거 한 바퀴 지금 돈 거죠? 미쳤나봐 올라가 와 이거 좀 심하다 높은 데로 가다보면 가겠죠? 사파이어 강속도 걸는다 근데 여기서 하면은 자세가 나와? 복갱질 할 수 있는? 복갱질 없구나 지금 내가 무게 때문에 버렸나보네 아 왜 뭐 숨겨놨어 왜 거미줄이야 그니까 나 왔어 내려가지 말지 와 혹시나 해서 내려오는데 있긴하네 상처봉합이래 와 이 정도면 인정이지 뭐 아이템 무슨 게 났나 보구나 근데 보니까 약간 그 중요한 아이템 있잖아요 이 모듬 안에 특별한 아이템 그런 건 없나 보죠 느낌이 어... 왜냐면은 책이 나오기도 했고 함정문 크로돌프의 집이라고? 크로돌프의 집에 연결해 놨다고? 잠깐만 왜? 왜? 여기는 자주 오는 데죠? 와 진짜 여기서 연결해 놨네? 크로돌프 개뜬금 얼마나 어이없을까 내가 나간 거 잠깐만 얘들아 이거 안 집어지는 거 싫어하니? 발 좀 치워줄래? 없어 죽어라 어이없 왜 얌전히 있어 덤벼야지 어찌 됐건 난 나왔습니다 어찌 됐건 난 나왔습니다 수평선의 배에 도착하기 어이없 그냥 보내주자 어어어 진짜! 진짜! 너무하네 이 새끼들 이거 얼마나 튼튼하길래 이거 조방이니? 아! 너 땜에 날라갔잖아 간다 아 참 이제 얼마 되나요? 변함하고 94? 본의 아니게 높다 누가 나 안해도 될 정도인데? 포로돌프 잘 쓰마 돌프야 뀨! 레도란 경비병을 지원하기 나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원은 뭔 지원을 합니까 와 이거 어디까지 온 거야? 저기 여기까지 온 거야? 왜 안 나와? 가라앉고 헤엄쳐 가라는 거죠? 넘으시고 상어 밥 대겠다 밥 대겠어 나 좀 올려줄래요? 잠깐만요 올려주세요 그렇지 어어어어어 잠깐만 잠깐만 타임 꺼져 이씨 꺼져 이씨 아씨 죽을 뻔했네 오 왜 죽었니? 비상한 치유 어 너무 좋죠 뭐 또 거기까지 내가 가져야 돼? 어 뭐야 여기가 오면 안 됐냐 배가 움직이는 배였으면 아유 백 원이다 너무 많이 준다 레벨이 상당히 센 편이네 시그룬을 죽이기 위해 왔다 텔러스 그냥 함성 공격하면 안 돼? 텔드레는 어딨어 경비병을 죽이고 감옥에 끌려갔지 걔는 알아서 나올걸? 상남자네 함선을 찾기 오오 백 원 들어있는 캡슐이네 분명 소생시킬 수 있다는걸 깨닫고도 깨달을 일이 없고 있어 살릴 일이 없어 뭔가 좀 아다리가 안 맞네요 이거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였어? 돈 모으는 것도 귀찮네 이상한 노래 틀어주지마 야 25,000원이면 황제보다 비싼거 아냐? 바다 호랑이 현장의 선실 다 죽여놨네 내려가서 볼 필요 없겠죠? 열쇠도 필요하다 그러고 아 이거는 선상의 선실에서 쇼블을 친다하게 받는건가 보다 이상한 노래 틀지 말아줘 진짜 저 돈 주문이 안 먹어지네 아아 해 열쇠 획득 이 열쇠가 아니라 족지에 있었나봐요 다이아몬드 아 다이아몬드 좋아요 둘 둘 어... 당황스러운데? 나는 프로셀에서 그녀의 부하를 죽인 사람 계속 풀어주러 왔는데 절로 가면은 있다는 거겠죠? 텔들이니 아까 그 못 열었던 데로 가면은 하지만 뭔가 숨겨놓은 거 없을까? 아이템 같은 거? 별로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 안 먹어지네 오크방패 에보리 당검이다 어? 좋은 게 많네 뜬금없이 라모도의 누이라고? 이 형제는 어딨어? 이걸 멈춰야 돼 내가 너희도 없으면 내 몸이 닦아야 돼 그리고 여기 앉아야 돼 하지만 너희도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내가 혼자 버려 왜 이렇게 남매가 똑 닮았을까? 하집 사고는 재수없게 에이씨 왜 물결점 다이아몬드 자꾸 끼워놓는 거야 자 갑니다 달콤한 롤빵 접시 사람이었는데 순간적으로 아 게임 너무 많이 했나보다 막 조각상의 사람으로 보여 너무 어두워 어우 눈 아파 쟤 들었어 쟤 왜 이렇게 넣어놓은 거야 얍 개좋아 헤엑 궁극적 겨.. 건강한 삶 이거 던지기 너무 좋다 아 독약 비결서라고? 어? 그게 왜 있어 여기 잠깐만 어? 문, 문, 문 안 열려? 어? 너무 좋은 거다 필요없죠 상의원 있으니까 아, 저기 참 저 여기를 여는 게 아니네? 저 뒤쪽이 길이야 그러면? 어? 아, 너무 이상한 게 많은데 눌러도 반응이 없어 저 텔들이를 찾아야 된다니 MPC랑 다 말하지 않았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로 가는 것도 아니라 그러고 상호작용되는 건 딱히 없고 도는 진짜 거하게 챙겨간다 도는 진짜 거하게 챙겨간다 저게 없었어 여기 애들 말하는 거면 제수의 방이 있는 거 같은데? 네 제수의 방이 없었... 잖아요? 젤드리스가 있었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저기 아, 근데 카고의 방이요 제수의 방이 아니라 제수의 방이 없는데? 대화 안 된다 카고의 방을 다시 가야되나? 여기에 방이 있을 가능성은 1도 없는 건가 길이 너무 복잡하다 진짜 독방에 왜 용이 있냐? 어떻게... 철학적인 거야? 카고의 방이 맞는 거 같은데? 카고의 방이 맞는 거 같은데? 아유, 없... 없잖아 카고의 방 말고는 이제 다 돌았으니까 지하로 내려가지 않는 한은 그럼 카고의 방이 맞다는 건데 어우, 너무... 어우, 너무 눈 아프다 어우... 진짜 못 찾겠다 진짜 눈 너무 아프다 네비 알차니까 여기 항상 가던 데죠? 아까 갔던 데죠? 일로 왔고 여기서 길이 있는데 지금 내가, 제가 내가 뭐, 내가 못 보는 거 같거든요 지금 내 생각에는? 아, 지금 너무 눈이 맛이 갔네요, 지금 저게 외모죠? 하... 눈을 너무 많이 썼나? 하... 누른다거나 그런 건 안 보이죠? 여기 넘어간다고 뭐가 있을 거 같지도 않고 열쇠도 없고 여기는 그러면은 끝 만약에 뭐... 맘먹고 숨어있다 나를 적으로 인식하고 텔드린이 숨어있다 어? 아... 그럴 일은 없을 거 같고 그럼 양아치고 그러면 쪽지가 있어서 쪽지를 통해서 다음에 어디 갔을지 이거를 찾아낼 수 있다 솔직히 아닌 거 같고 뭐... 올라가야겠다 카고의 영역에 가서 찾은 게 없는 게 너무 이게 문제가 크네 카고 영역에서 들어가서 물약밖에 못 구했죠 근데 여기 뭔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순서에 맞춰서 선장지에서 열쇠를 먹어서 내려갔고 거기서 카고 영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무언가 한 가지 얻어 가야지 수지가 맞는데 숨소를 생각했을 때 여기서 있는 거라곤 젤드라스의 시체밖에 없네 독이랑 독 가져가라고 여길 넣어놓은 거 같진 않은데 여기에 쪽지가 하나 있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쟤는 뭔데 저런 큰 거야 근데 여기 길 없지 너희들 이동할 테니까 뭐 따라오던가 맘대로 해봐 여기서 구해야 할 걸 내가 지금 못 봐서 못 찾았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안 되겠다 어 너무 눈 아프다 못 보겠다 여기는 나가지 뭐 나가지 뭐 이 배 뭐 뭐 밖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내부에 있는 게 확실할 텐데 텔들린 세로가 텔들린 세로가 내부에 어딨다는 거지? 내가 타고 올라온 배는 어디 있어? 그렇다고 도망간 거 아니지? 만약에 배 밖으로 나가서 물가로 들어가서 여기에 뭐 더 밑으로 내려가서 들어가는 공간이 있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죠 솔직히 너무 내절이죠 그쵸? 그러면은 카고의 영역이 맞다는 건데 카고의 영역에 있거나 카고의 영역 열쇠를 준 녀석보다 뒤에 있는 길에 어딘가에 있다던가 둘 중 하나인데 확실하게 내 생각에는 카고의 영역은 막혀있었고 여기를 더 뒤져봐야겠네 여기가 독방이었죠 독방을 난 못봤죠? 처음에 여기가 보물섬이 뭔진 모르겠고 그럼 여기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그저 쪽지가 나와서 서랍에 쪽지가 있고 에이 설마 서랍에 있겠어 여긴 독방이니까 하여튼 여기 이쪽 외길이고 확실하죠? 이쪽 외길이죠 고양이보다 더 진행이 됐으니까 여기서 너 왜 그따로 들고 있냐 여기 이후 진행해서 쪽지를 찬다거나 세로를 찾아야 된다 으으으윤 어디 졸려 消 어 arte 여기는 개인 방이고 여긴 쪽지로 보이는 게 없고 수색 접시는 뭐야? 접시에 수색 접시를 수색한다고? 아 됐어 개인방 문제없고 여기는 다 본거고 상자는 여기는 상자에도 막 열쇠 넣어놔가지고 내가 방심을 못하겠다 진짜 여기는 얘가 있고 얘가 어딘가에 있을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얘가 단서고 텔드린을 찾아서 나가야 된다는건데 쌍롬한 텔드린이 없어 넬로스 부셔버려 그냥 배 텔드린은 죽은걸로 할게요 500원짜리 동료야 어차피 여기가 아니면 카고 영역이라는건데 카고 영역이 있을 수가 있나? 있을 수가 없잖아 여기서 배이 가장 안쪽 카고 영역 오오오 으어어 어? 어? 잠깐만요 수상한 널 반지가 이거예요? 이게 수상해요? 이게 수상해? 너무 자연스럽잖아 근데 여기 공간이 있는 거 숨어있다거나 라고 얘기하긴 했었는데 내가 진짜 여기 있다고? 이건 좀 심했잖아 그래 저기 끝 여기 끝이라고 치면 여긴데 이건 좀 아니지 이건 좀 너무하지 너는 내가 죽을 때 너의 기회를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끊어, 스컴 마라카, 너의 힘을 가져올게 심지어 숨어있던 게 아니라 고문 당하고 있었네 에드워드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너의 힘을 가져올게 내가 당황할게 내가 당황하지 않는다 너의 힘을 가져올게 너의 힘을 가져올게 너의 힘을 가져올게 음, 좋네 아 꽁트 하고 있어 나 이제 움직여도 돼요 어 움직여지네? 왜? 이제 말씀해 주세요 시그리는 말은 사실이 아니야 설명을 내가 읽어야 되는구나 아 맞다 내꺼 더빙이 안 돼 있지? 그니까 헬드린이 집을 부숴고 그 땜에 아이가 죽어서 쟤는 저기 거식이 뭐냐 갇혀 있었어 보드는 복수를 하다가 죽었어 시그리는 아무 이유 없이 헬드린이 죽음을 원한다 보드는 쟤랑 관계없이 복수하다가 죽은 거다 릴러스가 이벨을 파괴할 거야 빨리 떠나야 돼 뼈다귀 이럴 시간 없다 아이씨 바빠 죽겠네 아우 이쌽 열어 부셔어어 부셔야 돼 안 부서져 이쌽 야 안 부서져 나 부서졌다 뼈 뼈 뼈 뼈 뼈 뼈다귀 파밍 아 뼈다귀 살아있네 무너졌어 여기 잠깐만 잠깐만 빠져나가는 뒷길로 가야되나보다 다고 해로 야라 이거 너무 진짜 이래 ено 아아...몰이 차니까 나가라고? 죽여야겠구나 언제까지 버려질거니? 됐다 와...많이 올라간다 길이 없는데 왜 여기 있는거지? 여기 길이 생기는? 아니잖아! 야! 이거 지금 버그 아니겠지? 창문을... 창문을 깨부수고 나가는거야? 이걸 어떻게 알아? 아니... 너무... 너무하잖아 난 당연히 지하로 가는 통로로 나가는줄 알았는데 창문을 부수고 나간다니 아니... 아니 선생님 너무하네 진짜 저거 뭐야? 꽤 넓다 여기도 나름 자는데도 있어 뭐ящ 요마냐 진노 알았지 아니 아름다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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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났다 지랄났어 야 카스트 행복 안됐냐? 시골은 달아났어 이제 어떡할거야? 돌아가 소리나 한잔하자는거는 캐스트가 아직도 한참 남았다는건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렇게 플레이 타임이 길어? 아 내가 중간에 그 하긴 했는데 그 라클 리조드였나요? 아 그 드래곤 프레스도 잡는 캐스트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부자연스럽게 긴데? 너가 이렇게 중요한 mbc였어? 4시간 반 했어 나 오늘 끝을 본다 길게 안하는게 길게 하다가 게임 튕길까봐 게임 튕기면 녹화가 꺼지거든요 집에 가자고? 확실하게 말해 대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대사 계속 있는거죠? 빨리 해봐 아 행복 다 됐다 아 행복 다 됐다 잠시만요 하이라 맵좀 봐 이거 지금 여기서 빠져나가는 맵이 아닌데 진행을 해야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무언가를 어딜 눌러서 이동을 한다던가 타고 그런 식의 지능이 있다던가 적있네 야 너무하네 진짜 뭐야 왜 자꾸 얘 죽일라 그래 닥터 가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네 그럼요! 가라 이거 제복 튼튼하다? 이리 와봐 어디 갔어요? 아 자자자 손님 서울 구경 시켜드리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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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죽어라! 죽어라... 하... 좀 미묘한데... 하... 조금 미묘한데 내 기술? 야! 화했냐? 니 누이는 같이 가는 건 자유지 따라오겠다는 거지? 가자 넬로스와 대화하기 여기 어디죠? 아 넬로스 저기 있네 그러면은 이 저... 그 회복 방법 좀 찍고 오겠습니다 하... 가지고 골 때려진단 말이야 게임 진행 방식이 내가 생각해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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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따라왔어 하... 솔직히 말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진 아 저번에 아까 불기술 한 대 맞고 도망간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마법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 내부는 보면은 어떻게 탐색을 좀 해? 많은 비교 사비가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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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네가 물어봅어? 그가 나오니까... 마 저거 찍을만한거죠? 마저... 를 찍을지 말찐데... 마저 를 거... 걸을 거... 이거 랍시다... 방어를 방어력이 더 문제지 아까 그 활자비한테 한방에 갔던거 생각하면은 방어력이 문제죠 경각 처음 봅니다 지금 경각 독과 질병저항이 생긴다고? 질투중이면은 와 이거 너무 좋은데? 뭐 단순하게 방어력 때문에 한거니까 그게 의미로 두진 않구요 127입니다 제법 높죠? 지금 화났나보다 하도 나한테 괴롭힘 당해서 그럼 아 엉덩이 아파 꽤.. 엉덩이 아파 땅댕이 아픔 야 내일 개그 망했다 개그 망했다 대장 거기 있지도 않았어 위치 아냐? 동굴이야 동굴이야 스카... 스카... 스카이비며 찾기 극혐 어떻게 찾아 근데? 돈 500원씩 주는거 봐라 돈 500원씩 주는거 봐라 너무... 너무 극혐이다 캡틴 갤랭이 여기에서 업무를 하는거에요 나 회복 안찍었죠? 지금 방금 잠깐만요 나 회복 안찍었죠? 아 죄송합니다 방금 방금 나 뭐했지 그러면은 회복 안찍고? 아 몰라 아 퍽 찍었나보다 퍽 좀 까먹었나보다 아 나 이제 큰일났다 진짜 나는 게임을 5시간을 못합니다 리얼로 진짜 뇌가 망가져 뇌... 뇌가 사라진 것처럼 변해 사람이 3초면 까먹고 기억을 잃어 자꾸 선생님 어디갔냐? 설마... 화나서 가... 사라졌나?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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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 이상한 이상한 일 뭐 진짜 올릴거 많다 이거는 방어막을 그냥 만들어두는 상태라고 계산하면 되나? 어어 어어 저거 되게 좋다 근데 고음악 200 저거는 필수인데? 저건 솔직히 바닐라 있어도 괜찮을 정도인데 저 정도면은 괜찮네 되게 이거는 던스타에서 배 타고 갑시다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괜히 가는 길목 메인 메인을 좀 진행한 상태면 좋을텐데 그러면은 갔을텐데 메인을 그... 다음 메인캐스트 딱 진행하면 그건데 됐고 카짓이나 좀 털죠 무게도 좀 많네 좀 정비를 해야되네 장비가 필요해 장비가 필요해 와아 허그 와아 아주 그냥 판매하고 와야겠다 나의 운명의 파트너한테 나의 은혜를 입은 나의 은혜를 입은 은혜를 입은 사람한테 이번에 시골을 잡으면 딱 끝날거 같죠 근데? 저 동굴이 이 캐스트 모드 최후의 동굴인데 지금 이렇게 정신나간 상태로 가능할런지 이 캐스트 모드 아 좀 무기라도 좀 있어야 되는거 아니니 너? 진심으로다가 이거 이것도 팔아버려야겠다 대장가를 먼저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좋네 솔트하임 개가 1500원 갖고 있어서 처분하기도 괜찮네 지environ 큰일났다 처분하다가 하루 다 가겠다 다가겠어요 이씨 쳐다봐 explore 와아.. 어떡하지? 제 시스템.. 어떤 분은 이것을 쟝크를 불러요. 나는 그것을 쟝크를 불러요 소울치하임 와 그냥 소울치하임 갈걸 아 뭐 이렇게 많아 어? 마력보급 이거 좋다. 저거 가져가고 마력보급 어? 좋은거 나왔네? 웬일이냐? 동료 것도 좀 구해야되나? 동료 거는 뭐.. 책도 없다. 솔직히 말해봐 보석은 두고 별의별게 다있네. 이거 악의적 회복감선 너무 좋다. 이 정도면 되겠지? 너무 팔거 너무 많아. 여기까지만 해. 와 이래도 200이라고? 와 집을 사서 넣어놔야겠다. 와 너무 많다. 대장갈 한번 들려야겠다. 대장장애 아저씨 좋은거 있어요? 흠. 블레이드. 헬멧. 좋은거 있어요? 소매치기 그딴게 있어요. 냉동기 오 좋다. 장비 미쳤는데? 에본이안을 줘봐요. 어차피 아저씨가 가져갈게 한두개가 아니다. 꼬르보니까 아니네? 잠깐만 오 아니네? 됐어. 아이 잡툼이 많았구나? 던스타에서 배타고 한번에 가야겠다. 500원이었나? 와 진짜 돈 많이 들어온다. 다스베이더가 별로 안 센 거였네. 염력을 써보니까 알겠네. 다스베이더가 칼을 쓰는 이유를 알겠네. 지가 지 염력력 쓰다가 킹받아가지고 칼질하는거네. 헬시! 아 맞다. 덩가드 안하면 안나오지 이거. 난 대체 왜 온거지 일로? 어우 쌩. 제일 가까운게 여기서 가는거네. 솔리투드로. 아 집은 안살겁니다 아직. 집을 사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오늘 안에 이 캐스트 모드를 마감하려면은. 그쵸? 칼질하는게 그쵸? 근데 이제 막아가면은. 이제 일을 마감하나. 그쵸? 첫번째 시간은 그 질감입니다? 아름다운이. 아름다운이. 카플로드 스카이브드. 분명히 넌 여기있다. 뭔가 땅 질감이 좋은거 같다. 이렇게 보니까. 이쪽인데 와 너무 싫어 삥 돌아가야 되는데 물갈 쪽으로 빠져서 헤엄쳐갈 걸 그랬나? 올라갈 데도 없어 따라와라 너 이름 뭐였니? 나중에 뭐 만나서 얘기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쟤 이름이 뭐지? 봐라 하라고 이씨 가 아 스키버드 두방이야? 갈 수 있나? 안 되겠죠? 아휴 여기서 못 빠지면 좀 길게 돌아야 되는데 스카이 림 하면서 제일 애착하는 무기요? 아 고민되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일 갖고 싶은 무기라고 하면 역시 해골 열쇠죠 과정이 굉장히 이제 공정이 좀 귀찮다 보니까 자주 안 먹는데 회차를 길게 돌면은 항상 먹었던 거죠 부서지지 않는 락핏 해골 열쇠 그 왜 뭐 이제 전투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좋아하는 게 없네요 제가 가면도 잘 안 쓰고 그렇네 진짜 좋아하는 게 없네 그렇게 좀 애매하긴 하죠 이 무기들이 저는 좋은 무기가 이제 처음부터 있으면은 좀 싫어합니다 아 파밍하는 재미도 좀 덜하고 아예 진짜 엔딩을 봐야겠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게임을 마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딱 들어올 때가 저는 가장 좋거든요 최종 보스 직전 같은 그런 타이밍에 혹은 이제 아이템이 없어도 엔딩을 볼 수 있지만 따로 가서 아이템을 이제 먹는 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컨텐츠로 별게 있으면 그렇게 해서 먹는다던가 초반부터 휙휙 먹어버리면은 좀 이제 화밍한 재미가 없기 때문에 특히 저는 성장형 무기 같은 걸 되게 안 좋아합니다 계속 같은 무기 쓰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같이 근데 이게 확실히 마법 마법사의 취미가 들리니까 재밌네요 마법사가 드디어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드디어 시작을 했고요 거래도 하고 막 배우는 것도 배우고 특히 저번에 그 수상한 방에서 너무 헤매가지고 좀 국혐이었는데 이 동굴이라고 그랬죠 부러진 노 암굴 여기는 좀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네요 함정 없었으면 시글은 죽이기 여기는 근데 바늘로 던져라 가고 써놨네 뭐 죽이죠 뭐 엄근진하게 염구로 가겠습니다 엄근진하게 염구 2번에 등록하고 여기를 해놨을 줄 몰랐네 난 전용 맵으로 이동할 줄 알았는데 여기 진행하다가 이동 이동하는 형식이겠죠? 시글을 이렇게 잡으라니 어 근데 이렇게 하고 마커가 없네? 어? 엄청 숨겨놓은 거 아니야 이거? 아 나 이거 지금 이런 문제 있는데? 그냥 숨겨놓고 이거 안 좋다 허허허 보통 이제 여기에 캐스트 보스가 있으면 여 안쪽이나 이런 식이 있는데 이거는 난간이 있으니까 얼음이 낫겠다 그쵸? 번개는 너무 좀 작고 나 덤벼봐 나 덤벼봐 내려가서 가도 되겠어 저기서 막 뛰어온다 올 데가 있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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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아 잠깐만 야! 호호호호 허리 잘림 최보비군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군가 진짜 진심으로 어! 우리 애구나! 미안 드라삼 드라곤이라고 부르겠네 드라곤 나 거기 있는거 아아아아 여기구나 저렇게 한 번에 불러와서 그냥 다 쓸어버리는게 낫겠다 악 그리 연구가 낫겠죠?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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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데나 막 써서 다 활성화 시켜버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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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만화를 쭉 채우고 파괴 마읍으로 바꾸고 너는 죽으면 그냥 운명이야 알지? 너 알지? 죽으면 그냥 운명이라네? 뭐하냐 안싸우고 뭐야 뭐야 시구론 왔다 시구론 왔다 시구론 여기서 나와 그냥? 아 시구론이 엄청 세다 시구론이 물건이네 와 시구론이 세네 씻거기들 다 제거하고 여기 잔재주 부르면 안되겠다 시구론이 2타가 나오네 질 줄 어떻게 하면 한타도 나오겠는데 왜 코앞에서 팔을 들고 싸우니 저게 시구론이죠 저게 시구론이죠 인종은 또 그렇게 안쎄 아 잠깐만 나 너무 느려 나 너무 느려 잠깐만 완전 여기서 중고 목적 공격적 건강한 상황 그리고 먹고 먹고 무기에다가 최복을 감소를 바르면 좋겠는데 그래서 때리면은 모시자네 마블 뭐 와우 세상에 지금이다 와우 잠깐만 와우 잠깐만 죽었어? 이렇게? 오케이 쟤는 뭐야 아 아 얘는 여기 하르가 개짝 이거구나 얜 여기에 있는 애네 아 쟤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냐 잠깐만 아 마그릴드 어깨 괜찮은 겁나왔어 심지어 아 근데 이거는 조금 그렇네 블루랜드가 더 비싼데 마그릴드가 더 쎄죠 그리고 약간 디자인 내 취향인데 와아 근데 마법검이 아니야 신기한게 어? 왜 이렇게 빨라? 어 엄청 빠르네? 어 좋다 이거 뭐 굳이 파밍 안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세로야? 세로야? 너 여기 오는 애니? 잠깐만 어 잠깐만요 어어? 난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왜? 아파서 쉬는 거 아니었어? 갑자기 여기서 나와 죽이니까 나와 똥뚝간이다 똥뚝간 똥 통 내가 가져감 염력에 써야됨 잠깐만 근데 왜 길이 막혀있는거죠 일로 아 여기구나 참 웃긴다 아 난 시그론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덤벨 줄 상상도 못했네 대사가 없었어 심지어 강해가지고 슬로우를 걸면서 때려박으니까 딜을 강해서 내가 내가 막 도중에 멈추고 뭐 이럴 겨를이 없었네 아군도 많이 데려와서 대장이 시그롬만큼은 아니어도 여기 이제 맵에 있는 대장이 전진강타로 한 달 떼면 내가 체력이 한 70-80%가 달아버리니까 아 아 좋은 작업 좋은 작업 좋은 작업 죽음 죽음 난 니 아내 죽였는데 미쳤구만 그녀는 산적과 다를 바가 없었어 완강한 여자였지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다곤 그냥 죽음 그녀는 죽는게 모든 것에 대해 살아가게 кар단을 제가 돌아버리기 동요라서 온 거구나 게스트 끝나고 시그론 죽었어 너만의 장비인가? 어 그럼 텍스처가 변경이 안 됐다던가 아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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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어? 잠깐만요 너무 강한데? 와 어 근데 가빠는 좀 아니다 에 다른 건 너무 좋네 특히 마법사인데 전격주항 있는 것도 괜찮고 뚜껑은 정말 좋네요 뚜껑은 정말 좋네 정말 좋네 이렇게 가야지 뚜껑이 익어서 끌거면은 그리고 이거 가면은 딱이죠? 아 이거 로브에 못 끼지? 몸통은 이걸 가야겠네? 이게 맞죠? 서류제왕은 애초에 필요도 없고 생명력만 들어간다는 건데 다스베이더 아 소비 얼마드냐? 20입니다 20이면은 뭐 한 20방 쓸 수 있는 건가? 와 좋다 그리고 보든 소환이 생겼어요 소화무브인가요? 어 아니죠 특수능력인가 보네요 어? 어? 아이템이냐? 어? 내가 못 본 거죠? 내가 못 본 거죠? 아 우와 여기 그쵸? 뭐 보듬서는 마법은 아니죠 확실하게 아이템 쪽이라는 건가? 이 보드는 일단 나중에 보고 솔트라임 먼저 갔다 오겠습니다 보드는 거인이랑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게임 진행 단계를 생각하면은 거인이랑 싸워도 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140이면 상당히 괜찮은데? 어 뭐야 늦어진 것 같다 너? 아 차이가 나네 데미지가 1.5배 차이나니까 그렇게 차이 안나 이것도 꽤 빠른 검인 것 같은데 왜 보정을 좀 받았나봐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 왜 누가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뭐가 저기 있어 안돼 대기가 되면은 이동도 되죠? 이런 점은 똑같네 어? 잠깐만요 나 나 잠깐만요 대장님이 뭐 준다 그러지 않았나요? 보상? 대장 어딨어? 대장 어딘지 내가 어떻게 찾아 뭐 줘 잠깐만요 대장님? 너가 아니야 대장 내 뒤에 있다 지금 저런 무기 쓸 짬이 없다 저런 무기 쓸 짬이 없다 딱 봐도 지구력은 안 쓸거죠 그냥 검이 너무 많이 생겨서 자리가 남는데? 아 쟤한테 검을 줘야겠구나 근데 쟤 검 하나밖에 안 쓰잖아 이 정도로 봐주겠네 자 모딘 벨레프 시골은 죽었어요 도와줘요 도와줘요 카운텔러 모베인은 저에게 한 장을 보내주셨는데 한 장을 보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래이븐 로크와 카운텔러 모베인은 돈이 다야? 저 새끼 안되겠는데 저 새끼 안되겠어 안될 새끼야 저거 이거 주면 어떻게 될까? 어 주면 니가 입네? 입어라? 이쁜거 더 세면 입어야지 가면은 안줘도 상관없잖아요 방패 끼냐? 방패를 껴? 마법을 쓰는데? 아 근데 방패는 좀 아닌거 같아 방패 너랑 좀 안어울려 검을 줄건데 솔직히 얘가 오히려 마그넬드가 좀 어울린다 나보다 근데? 블러드 브랜드 블러드 브랜드를 주겠네 이것도 나름 인기있는 검이야 이 나름 나름 강해보이는 검이야 알아서 끼도록 하고 뚝배기를 주고 싶은데 내껄 주는게 제일 이상적인데 내껄 주기가 조금 거시기 하죠 모로케이를 주죠 무게 들어봐 아 진짜 모로케이는 나랑 안맞는다 가자 넌 다스베이더 부하다 야 다스베이더 부하처럼 생겼네요 쟤가 뭐렇게 얼굴이? 어울리는데 뭐해 주셔서? 아 자 그럼 거인한테 가서 해코지 한번 합시다 능력을 바로 준줄 알았는데 책으로 줬구나 상상도 못했네 영이야 영 뭐 제한 있는거 아니죠? 회수 제한? 어디로 가야될까 세콘다는 좀 약한 애가 가끔 나온적이 있었는데 오리지널 기준으로 암색 바위로 가보죠 내 생각에 정상적으로 내 예상만큼 강하다면은 2대2면 이길겁니다 에센셜이 물론 되겠지만 는 없음 아 왜 없어요 다른데 믿음이 안가는데 이쪽에 어 아유 어두워라 아침 9시 정도가 딱 밝을거 같은데 아 좋습니다 조금 너무 밝지만 보조 한번 자 힘내줘 봐 와 너 그냥 그냥 소생되는? 오 겁나 쎄 이렇게 쎄다고? 오? 내가 궁금한게 있는데 윈터가 둘까지 소환될까? 오 그냥 그냥 드레모라곤조보다 쎄는데 공석 자체도 훨씬 빠르고 헤엑 더블 윈터? 하하하 하하 와 내가 좀 때려봐야겠다 안 때려줘 나는 아예 그냥 얘 던지고 난사하면 되네 아 참 재밌어졌습니다 얘 사실 모두 빼라 그랬는데 빼지 말죠 얘네가 쎄서 안 빼는게 아니라 뭐라도 있어야 좀 재밌잖아요 쎄다는게 나중에 빼도 되고 드래곤도 어때 그래 우리 군도 한사마리 해 사라졌다 저 녀석 고대룡 아닌가? 좀비 대살내기를 빼고 한동안 필요없으니까 장로네 제가 지금 만화를 모두 쏟아부어서 떨어뜨리기만 하면 와아 사실상 이번 캐스트 모드의 최종 보스가 시그룬이잖아요 최종 보스의 남편 을? 둘 소환한겁니다 반내줘라 조여줘 그냥 기본적으로 공속도 빠르고 판단이 빠르네 방어를 하고 있는 AI가 보통 이제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방어를 안하고 방어를 방어를 넘어가면 바로 밀치기를 쓰는 데다가 공격을 좀 많이 하네요 상대적으로 방어때문에 양손 무기를 잘 안쓰는데 방어를 하니까 아주 훌륭합니다 두막혀요 에보니 워리어랑 싸우게 해도 되겠어 진짜로 애초에 만화 소모가 안드니까 내가 언데드 쪽으로 했는데 얜 언데드 계통이 아니겠죠? 서비스 포러스를 받는다면 아 언데드 계통이니? 아닌데 아닌데 서리 쪽이죠 지금 아 이게 이게 색깔이 다르구나 아 이러면은 근데 뭐 이거를 뭐 주력으로 쓸 생각은 없기 때문에 자주 쓸거지만 얜 빼야겠다 너무 세다 이건 좀 너무 세니까 뺄건데 그래도 뭐 재미를 위해서 좀 더 사용을 해보죠 거인 잘 썰어버리는데 이거 물건입니다 어이구 살짝 삐끗했다고 그러지마 최종보스 걸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밖에 없죠 최종보스 남편인데 말 그대로 꺼내줘 튕겼습니다 너무하네 근데 여기서 정할게 제가 아예 모드를 빼버리고 오늘 했던 플레이를 없던 걸로 할 것인지 예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인지 사실 메인은 거의 진행 안했거든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이 세이브 파일을 유지한 상태로 모드만 뺄 것인지 이게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 회차에서 가장 모드를 많이 했던 회차에서는 두 번째 방식을 썼습니다 모드를 빼버렸어요 아예 그래도 약간 세이브 파일에 문제가 있었는데 리마... 저희 제 이번 회차 목적은 리마스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리마스터에서는 모드만 뺐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이게 되면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예전에 제가 했을 때 모드를 넣었다가 빼고 세이브 파일도 이제 모드를 하기 전으로 돌렸는데 이러면 완전 이제 레벨 초기화되고 도중에 이제 메인 퀘스트를 했다 뭐 바닐라 퀘스트를 했다 이러면 그것도 초기화되기 때문에 좀 그렇죠? 하는 게 이들을 한 번 빼보고 뭐 안되면 다시 다회차해서 새로운 회차에서는 이제 스카이림 전체에 뭐 추가되는 뭐도 해도 되고 비욘드 리치도 할 거고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아 다스베이더 다스베이더가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강하... 솔직히 강해지진 않았어요? 예 오늘 처음 시작했다는 비교를 해서 오늘 의외인 점은 텔드린세로가 제법 강했습니다 어 의외로 강했고 저 모자 전투력도 굉장히 쓸만했구요 어 이제 한손에 이제 방어모션이 없기 때문에 딜로스도 거의 없죠 초급마업을 쓰는게 좀 극혐이지만 이거는 이제 모드 아이템으로 검 세개 이녀석이 쓸고 있는 이녀석이 들고 있는 검은 이제 메인 이번 캐스트 모드의 메인 줄기에서 다른 캐스트에서 얻게 된 뱀파이어의 검이구요 제가 얻은 검은 먼저 이거 글로우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솔츠하임에서 추가된 구역에서 최하층에 봉인돼 있었던 검이죠 최하층 제일 윗바닥에 봉인돼 있었던 검이구요 마그넬드 같은 경우에 최종 보스가 갖고 있던 무기입니다 이렇게 세개의 검을 모드에서 줬구요 장비템으로는 이렇게 이제 이건 이제 그랜디스키틴 텔드린세로가 전부 클리어한 뒤에 준거에요 그리고 소환마법을 받았습니다 보든프리 윈터 이거는 좀 이제 밸런스를 깨는 무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게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자 이 게임에 데이드릭 아티팩트라고 이제 특별한 다른게임은 전설 등급의 아이템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장비가 있는데 장비 중에서 등급이 있죠 일반 장비에서 최고 등급 무기랑 비교해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구요 데이드릭 아티팩트보다 약한 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소환마법은 좀 과하게 세다 이건 좀 심하게 센거 같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특이한게 내 공격이 이제 안통한다는거 얘네 던져놓고 막 쏴서 날려버리면 된다는거 그 점이 있구요 투구에서 파괴마법 소비량 감소 25%가 붙어있는건 정말 좋네요 매지칼 재생도 붙어있는데 그냥 제쳐두고 파괴주문 소비량 25%만 있어도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투구가 나왔습니다 저 25%면은 가면들보다 좋죠 솔직히 말하면은 파괴마법만 쓴다면은 이렇게 저는 다스베이더가 됐고 이번에 텔드린세로 사실 오늘 만난 동료죠 이번 회자에서 텔드린세로에 대해서 스토리가 클리어가 됐습니다 괜히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텔드린세로는 그냥 평범하게 이제 고용된 암살자인데 지가 죽인 것도 아닌데 누명써가지고 최종보스한테 굉장히 고통받았어요 조금 불쌍한 부분이 있죠 이제 뭐 암살자니까 그건 뭐 내 알바 아니고 어찌됐건 이렇게 이런 내용이었구요 이번에 모드를 깰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매화마다 새로운 모드를 가져와서 새로운 모드를 플레이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다음에 다음화에서 새로운 모드를 할 수 있게 됐겠죠 정말 다행이네요 매화 다른 모드를 해야지 장편 풀 버전이거든요 이제 편집이 없기 때문에 이번 이 스카이 림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봐주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 좀 새로운게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내가 이렇게 그리고 텍스쳐도 변경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모드 장비니까 잘 모르겠고 좀 더 뺏어야겠다 야 외전같은 느낌으로 이게 이번에 바뀐 텍스쳐 4K짜리 아 아 너 혹시 모드라서 아닌데 이게 이게 4K가 맞을 거예요? 이게 4K 장비일 겁니다 뭔가 좀 모자라 보이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장비가 됐구요 마무리를 굉장히 길게 하죠? 아 한동안 좀 내 생각에는 다음화는 좀 늦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모드를 하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실 원래 오늘은 던가드를 해서 세레나 모드를 여러 개 적용시키려고 그랬는데 세레나 모드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2020년 7월 5일 기준으로 이 스페셜 에디션 리마스터 스카이 리마스터가 안 되는 모드가 좀 많아요 옛날 모드 3년 전 모드는 거의 다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세레나 쪽은 추가를 못 시켰고 이렇게 급하게 턴을 해서 드래곤본 쪽으로 온 건데 이거랑 지금 안 한 게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중에 지금 내려놓은 게임이 내려놓은 건 아니고 하고 있는 게임이 어 디지몬 스토리 사이버 슬로스 해커스 메모리 컴프리트 에디션 이 이거 스물다섯 글자짜리 게임 이거랑 이제 제가 끝낸 줄 아시겠지만 전에 했던 포더킹 그리고 옛날에 와우 하기 전에 해놓고 아직도 영상 편집 안 한거 남아있는거 있거든요 마흡사 게임 이거랑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번갈아가면서 잘하고 모드도 준비를 해서 다음날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구요 고생하셨구요 좋은 주말 보내시구요 저는 내일 오늘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만 디지몬을 플레이해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물론 이 오늘한 스카이림이랑 디지몬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길어서 하루안에 업로드가 안되니까 좀 기다리셔야겠네요 모두 수고하셨구요 좋은 주말 보내시구요 전 여기서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에 뵈요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